안녕하세요. 시내티비입니다. 오늘은 어느 용감한 꼬마 인디언에 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용감한 꼬마 인디언 어느 마을에 서로 아껴주면서 살아가는 인디언 가족이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에게는 말이 참 중요한 가축입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자, 맛있는 여물을 먹거라. 떠오르는 해라는 이름을 가진 아빠는 멋진 말을 한 마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라는 이름을 가진 엄마도 날씬한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떡갈나무 잎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 역시 늠름한 말을 한 마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빛나무줄기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누나 역시 날씬한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중에서 말을 갖지 못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꼬맹이라고 불리는 막내에게만은 말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아빠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꼬맹이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꼬맹이에게도 말이 필요하지 않겠소? 아직은 안 돼요. 우리 꼬맹이가 말을 갖기에는 너무 어려요. 말을 타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맞아. 좀 더 크면 마련해 주기로 합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꼬맹이는 몹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잘 탈 자신이 있는데 꼬맹이 인디언을 어떻게 보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나 넉넉치 않은 집안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꼬맹이 인디언에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검은 갈개를 휘날리며 달릴 수 있는 커다란 말을 한 마리 갖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시던 아빠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일찍 사냥을 나갔는데 멀리 말 한 마리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지 뭐냐? 형이 눈을 번쩍 빛내며 물었습니다. 말이 들판에 누워있다고요? 그럼 얼른 끌고 오시지 않고요. 아빠가 빙긋 웃으며 손을 내져었습니다. 아니야. 아마도 내가 눈부신 아침 햇살 때문에 잘못 본 것일 게다. 햇빛의 아지랑이가 반사되어 나타나는 신계로 같은 것이었을 거야.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귀한 말을 밤새도록 들판에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새벽 햇살 속에서는 잘못 보기가 쉬운 법이니까. 아빠는 그래도 뭔가 아쉬운 듯 고개를 한 번 갸우뚱하더니 뜨거운 옥수수 수프를 훌훌 불어가며 들이 마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일해볼까? 네. 출발하지요, 아빠. 아빠와 형은 먼데 있는 밭으로 일하러 나가고 누나도 엄마를 도와서 개울가로 빨래를 하러 나갔습니다. 야, 꼬맹이! 얌전히 놀아야 돼. 알았지? 누나가 엄마를 따라 종종 걸음치면서 동생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에이, 걱정도 많네. 내가 뭐 어린애인가? 꼬맹이 인디언의 귀여운 입이 쏙 나왔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꼬맹이 인디언 혼자만 남게 되었어요. 아빠가 본 것은 정말 말이 아니었을까? 햇살이 아무리 반짝인다고 말처럼 큰 동물로도 보일 수 있을까? 혹시 진짜 말이었다면? 서서 달려야 할 말이 누워있다면 큰 사고가 나서 다친 것일 텐데 그럼 빨리 치료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냥 놔두면 너무나 불쌍하잖아. 꼬맹이 인디언의 머릿속은 아빠가 말한 누워있다는 말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지. 혼자 멀리 나가면 안 된다는 엄마의 당부가 있었지만 애가 탄 꼬맹이 인디언은 빠른 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으리만큼 드넓은 들판은 온통 흰 마거리트 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들판이었어요. 꼬맹이 인디언은 걷고 또 걸어서 집에서 볼 때 들판의 끝으로 보이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꼬맹이 인디언은 바로 그곳에서 아빠가 보았던 똑같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걸어가자 아빠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거리트 꽃밭 한가운데 진짜 커다란 흰말이 누워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말이다. 꼬맹이 인디언은 말 주둥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말은 몹시 괴로운 듯 입가에서 거품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가엾기도 해라. 우선 물을 마시게 해야 해. 그러지 않으면 죽고 말 거야. 꼬맹이 인디언은 작은 팔로 말의 목을 껴안아 주면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뛰어가서 물을 가져올게. 조금만 기다려. 마음이 급해진 꼬맹이 인디언은 숲속 개울가로 정신없이 뛰어갔어요. 얼마나 목이 마를까. 가여보라. 그곳에는 언제라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마실 수 있도록 인디언들이 놓아둔 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찰찰 채워 부리나케 말에게 돌아왔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몹시 목이 말랐던 말은 항아리 속의 물을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가여운 생각에 꼬맹이 인디언은 말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배도 몹시 고프겠지? 꼬맹이 인디언은 근처에서 마른 풀 덤불을 찾아냈습니다. 꼬맹이 인디언은 얼른 마른 풀을 한아름 뜯어다 말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어서 먹어라. 마른 꼬맹이 인디언이 가져다 준 풀 역시 단숨에 먹어 치웠습니다. 그제서야 말의 눈에 조금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마른 고맙다는 뜻인 듯 머리를 꼬맹이 인디언의 옷자락에 가볍게 비벼댔습니다. 식구들이 돌아오기 전에 집에 가야 했기 때문에 꼬맹이 인디언은 일어섰습니다. 나는 지금 가야 돼. 나중에 다시 올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열심히 생각해 볼게. 잘 있어. 꼬맹이 인디언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그곳을 떠났어요. 꼬맹이 인디언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해야 할 집안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앞마당을 청소하고 아빠가 만들어 놓은 장작을 창고에 옮겨 놓는 일 따위가 그가 할 일이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식구들은 낮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곤히 잠들었지만 꼬맹이 인디언마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흰 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밤에는 날씨가 쌀쌀하게 마련입니다. 깜깜한 풀밭 위에서 얼마나 무서울까? 추워서 감기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자 꼬맹이 인디언은 걱정이 되어 도저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겠어. 내가 가봐야지. 이불이라도 갖다가 덮어줘야지. 꼬맹이 인디언은 살그머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덮고 있던 포근한 양털 이불을 껴안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별빛이 있기는 했지만 사방이 아주 깜깜했어요. 먼 나무숲에서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밤에 외출했다 돌아오다가 숲에서 들리는 밤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는데 혼자 듣는 밤새 소리는 가슴이 덜덜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무서워.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는 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도 가엾은 흰발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서 어둠을 헤쳐나갔습니다. 어느덧 흰발이 있는 자리에까지 왔어요. 야, 말이다. 꼬맹이 인디언의 마음속 가득 기쁨이 일렁거렸습니다. 말아 나야 겁내지 마. 꼬맹이 인디언은 크게 말하며 뛰어가서 말의 주둥이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한밤중에 추위에 말은 심하게 떨고 있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 이불을 가져왔단다. 자, 어서 같이 덮고 자자. 꼬맹이 인디언은 말에게 자기 이불을 덮어준 다음 자기도 그 속에 들어가 말을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식구들이 일어나 보니 자고 있어야 할 꼬맹이 인디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가 어디 갔지? 글쎄 말이에요. 어서 나가서 찾아봅시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꼬맹이 인디언을 찾아 나섰습니다. 꼬맹이 인디언을 찾는 소리가 온 들판에 울려 퍼졌어요. 그들이 온통 마가리트 꽃으로 덮인 들판에 도착했을 때 아빠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꼬맹이의 이불이잖아? 꼬맹이의 이불이 왜 들판에 나와 있지? 식구들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보니 커다란 흰말이 꼬마 인디언의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 옆에 바싹 붙어 잠들어 있는 꼬맹이도 보였어요. 아, 이거 참. 아빠는 꼬맹이 인디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 아빠? 꼬맹이 인디언은 깜짝 놀라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밤에 말이 추울 것 같아서 이불을 가져왔어요. 쉰말은 진짜였어요. 꼬맹이 인디언의 말에 아빠가 어처구니 없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한밤중에 캄캄한 들판을 혼자 걸어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네, 밤중에 추운데 있다가 말이 감기에라도 걸리면 불쌍하잖아요. 아빠는 꼬맹이 인디언의 말에 빙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어린 아들이 말을 돕기 위해 어둠과 용감히 싸웠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 아빠가 말을 좀 살펴보마. 발목이 부러진 것 같은데요? 형이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흰말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처음에 사람들을 보고 놀랐던 흰말도 이제 안정을 찾아 편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부러졌구나. 아빠는 흰말의 발목 부러진 곳에 나무를 대어 묶어주었어요. 그러자 흰말은 짤룩거리면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꼬맹이 인디언의 가족은 흰말을 앞세우고 아침 햇살이 빛나는 들판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제가 이 말을 가져도 돼요? 꼬맹이 인디언이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아직 안 돼 위험해서 더 커야 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고 말고 이 말은 내 거야. 네가 발견했고 네가 돌보아 주었잖아. 찾아와서 마른 풀을 먹이고 맑은 물을 먹이고 또 감기에 걸릴까 봐 네 이불을 가져다 덮어 주었잖아. 함께 잠도다 주었고 당연히 이 말의 주인은 너밖에 없지. 흰말은 꼬맹이 인디언의 옆으로만 바짝 붙어서 걸어갔습니다. 꼬맹이 인디언은 한 손으로 흰말의 배를 쓰다듬어 주며 걸어갔어요. 야, 드디어 내 말이 생겼다. 꼬맹이 인디언의 가슴은 기쁨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내가 잘 보살펴줘야지. 이 들판을 늘 함께 다녀야지. 난 흰말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거야. 이제 꼬맹이 인디언 내 식구들 모두 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꼬맹이 인디언의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들판에서 좀 더 자주 꼬맹이 인디언을 보게 되겠지요. 물론 흰말에 올라탄 늠름한 모습을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길을 잃은 새엄마와 딸 옛날 옛날 어느 시골에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실리사라는 바실리사라는 어린 딸이 있었어요. 바실리사는 예쁘고 순진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였지요. 바실리사네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 가족에게 재앙이 찾아왔어요. 바실리사의 어머니가 병이 들어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새로 아내를 맞았습니다. 새 어머니는 안피사라는 딸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안피사는 못생기고 아주 게으른 아이였습니다. 새 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바실리사를 쫓아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바실리사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바실리사는 당신 앞에서는 착하고 예쁜 척을 한다며 얼마나 못됐는지 모른다고 험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오늘 아침에 제가 허리가 아파서 대신 물 좀 기러오라고 시켰더니 글쎄 물동이를 내동징이 치지 뭐예요. 바실리사는 그럴 리 없어. 다행히 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새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바실리사를 혼내줄까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새어머니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바실리사의 베개 속에 돈을 숨겨두고 바실리사가 돈을 훔쳤다는 노명을 씌우려는 나쁜 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새어머니는 집앞에 털썩 주저앉아 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돈 당신의 딸 바실리사가 내 돈을 훔쳐갔어요. 그저 게으르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돈을 훔치기까지 하네요. 당신이 뭔가 잘못 알았겠지 어디 다른 데 두었나 잘 생각해봐요. 아니에요. 분명히 바실리사가 내 돈을 훔쳐갔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정 믿지 못하겠다면 바실리사의 방을 뒤져봐요. 아버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바실리사의 방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의 말대로 베개 밑에서 정말 돈이 나왔어요. 불쌍한 바실리사는 영문도 모른 채 도둑 누명을 쓰고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바실리사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 집에서 도둑을 키우다니 바실리사를 숲속에 바바야가 할머니에게 보내버려요. 그 무서운 닭발 받침대가 있는 오두막에서 지내다 보면 다시는 무언가를 훔칠 생각을 하지 못할 거예요.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바실리사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 바실리사를 바바야가 할멈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새어머니의 계획대로 바실리사는 아버지를 따라 닭발 모양 받침대가 있는 바바야가 할멈의 오두막집에 도착했습니다. 바실리사는 바바야가 할멈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바바야가 할멈은 그런 바실리사를 보고 낄낄 거리며 웃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나하고 함께 지내면 무서워서 다시는 도둑질을 못할 거요. 자 딸을 두고 가시요. 일을 잘 하면 배불리 먹이고 만약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이해를 굶길 거요. 그래도 좋다면 아이를 남겨두고 가시요. 아버지는 바실리사에게 착하게 지내고 있으면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바야가 할멈은 바실리사에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나가서 저녁 때쯤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집안 청소를 끝내고 장작부를 준비하고 식사 준비를 해놓아라. 맛있는 파일을 구워놓지 않으면 혼을 낼 테다. 또 나는 눈보라가 치면 손이 시리고 너무너무 아프단다. 그러니 털가죽 장갑을 만들어 놓도록 해라. 바바야가 할멈은 바실리사에게 많은 일을 시켜놓고 어디론지 바람처럼 떠났습니다. 닭발 모양 받침대가 있는 오두막집에 홀로 남은 바실리사는 울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지? 이때 느닷없이 생쥐 한 마리가 펄쩍 탁자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쥐가 말을 하더니 바실리사는 깜짝 놀랐어요. 바실리사님 저는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제게 치즈를 좀 주세요. 마음씨가 착한 바실리사는 치즈를 꺼내 생쥐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맛있게 먹으렴. 말할 줄 아는 신기한 생쥐는 한 입에 치즈를 꿀꺽 삼켰습니다. 치즈를 맛있게 먹고 나서 생쥐는 또다시 바실리사에게 말했어요. 착한 바실리사님 사실 저는 생쥐 왕국의 왕이랍니다. 제가 바실리사님을 지켜드릴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절대로 아무에게도 제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아셨지요? 이렇게 말하고 생쥐는 큰 소리로 찍찍거렸습니다. 그러자 어디에선가 수많은 생쥐들이 몰려왔어요. 생쥐들은 마치 고냄같이 질서 성연하게 빨리 움직이면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장작을 쌓고 파일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털가죽 장갑도 만들었어요. 저녁이 되어 바바야가 할멈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집안 정리가 모두 끝나 있고 접시 위에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탁자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파위도 놓여있고 그 옆에는 예쁜 털가죽 장갑이 가지런히 놓여있었지요. 바바야가 할멈은 바실리사에게 매일 새로운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지붕을 하얗게 칠하라는 등 무서워 보이는 닭발 모양 받침대가 있는 오두막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칠하라는 등 수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쥐군대가 와서 가여운 바실리사를 도와주었어요. 얼마 후 바실리사의 아버지는 이만하면 바실리사에게 충분한 벌이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바실리사를 데리러 숲속에 있는 바바야가 할멈의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바바야가 할멈 나의 사랑스러운 딸 바실리사를 데리러 왔습니다. 바바야가 할멈은 아버지에게 그동안 바실리사가 부지런히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실리사는 정말 꽤 무리지 않고 일을 잘했답니다. 그러니 바실리사에게 상을 내려야겠어요. 바실리사야 이리 오렴 이 금고두와 비단으로 짠 아름다운 스카프를 바꿔라. 네가 많은 일을 열심히 해주었으니 그 대가로 너에게 주마. 아버지와 바실리사는 바바야가 할멈이 준 선물을 가지고 그리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실리사가 귀중한 선물을 받아온 것을 보고 새어머니는 배가 아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바실리사가 돌아오다니 더욱이 이렇게 귀한 선물까지 받고 말이야. 아 배 아파. 그래 우리 안피사가 바실리사보다 못한 게 뭐가 있겠어? 안피사가 바바야가 할멈에게 찾아가면 이보다 더 귀한 보물을 선물로 받아올 거야. 다음날 새어머니는 안피사를 데리고 바바야가 할멈에게 갔습니다. 바바야가 할멈 내 딸 안피사를 잠시만 맡아주세요. 딸을 두고 가요. 일을 잘하면 배불리 먹이고 만약 일을 잘하지 못하면 이 애를 굶길 거요. 그래도 좋다면 아이를 남겨두고 가시요. 못된 새어머니는 안피사가 바실리사보다 더 멋진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피사를 두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바바야가 할멈은 바실리사에게 했던 것처럼 안피사에게 여러가지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나는 지금 나가서 저녁때쯤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집안 청소를 끝내고 장작불을 준비하고 식사 준비를 해놓아라. 맛있는 파위를 구워놓고 나는 눈보라가 치면 발이 시리고 너무너무 아프니 털가죽 양말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바바야가 할멈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안피사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의자에 가서 앉았습니다. 이때 느닷없이 생쥐 한 마리가 펄쩍 탁자 위로 뛰어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이 더러운 생쥐 저리 가. 깜짝 놀란 안피사는 생쥐 왕이 치즈를 달라는 말도 꺼내기 전에 커다란 비를 들고 생쥐 왕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쥐 왕은 허겁지겁 도망쳤어요. 저녁때가 되자 바바야가 할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어질러진 그대로였어요. 온통 지저분한 먼지가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고 맛있는 파이는 커녕 먹을 거라고는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바야가 할멈은 못생기고 게으른 안피사를 꾸짖었습니다. 시킨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구나. 더군다나 집을 더 어지럽혀 놓다니 이 게으른 안피사야 빨리 들어가서 잠이나 자거라.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바바야가 할멈은 안피사에게 계속 새로운 일을 시켰지만 안피사는 한 가지도 제대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오면 안피사는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고 집안은 온통 쓰레기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바바야가 할멈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게으른 안피사를 혼냈어요. 그러나 안피사는 손가락만 빨며 반성은 커녕 여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새 어머니는 이제 안피사를 데리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있는 바바야가 할멈에게 갔지요. 안녕하세요. 바바야가 할멈. 우리 안피사를 데리러 왔습니다. 바바야가 할멈은 안피사를 데려왔습니다. 이 더럽고 게으른 안피사를 빨리 집으로 데려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 다시는 이곳에 오지마. 아니 그냥 가라고요. 선물이라도 주셔야지요. 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선물? 좋아. 이거나 받아라. 바바야가 할멈은 안피사가 생쥐에게 했던 것처럼 커다란 비를 들고 안피사 모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새 어머니와 안피사는 오두막집에서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하! 너희들이 가는 길에는 가면 갈수록 새로운 길만 나타날 거다. 결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보이지 않을 것이야. 바바야가 할멈은 이렇게 쏘아붙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욕심많은 새 어머니와 게으른 안피사는 계속 걸었지만 끝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착하고 예쁜 바실리사와 아버지는 행복하고 즐겁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꽤 많은 여우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코지마란 젊은이가 깊은 숲속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깔고 잘만한 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그는 숲속에 덫을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 덫에 여우가 걸려 있었어요. 야호 여우를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결혼을 해야지. 그런데 여우가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코지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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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로 만들어드릴게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저를 풀어주고 저에게 버터 바른 기름진 닭을 구워주세요. 코지마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달걀구에서 버터를 발라 노릇노릇하게 구워 여우에게 주었어요. 배고픈 여우는 고기를 다 먹고 난 뒤 아곤왕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 숲으로 달려가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곤왕에게 초대되어 궁전에서 원하는 만큼 먹고 마셨지 게다가 왕이 내일 또 오라고 하셨어. 늑대가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시끄럽구나 여우야 왜 그렇게 떠드니 나는 오늘 아곤왕의 손님으로 초대되어서 원하는 만큼 먹고 마셨어. 왕은 내일도 또 오라고 하셨지 정말 맛있었어. 여우야 나도 아곤왕의 오찬에 같이 가면 안 될까? 늑대가 사정을 했습니다. 원한다면 데리고 가줄게. 하지만 너 하나만으로 왕의 관심을 끌겠어? 너희 친구 마흔마리를 모아봐. 그러면 왕에게 데리고 가주지. 늑대는 숲으로 달려가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마흔마리를 모아 여우에게 갔습니다. 여우는 늑대들을 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여우는 왕 앞으로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시여 착한 쿠지마 스콜라바가 가 당신에게 마흔마리의 늑대를 선물합니다. 아곤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신하에게 명령해 늑대 마흔마리를 우리로 몰아넣고 문을 단단히 잠그고 라고 명령했지요. 그리고 왕은 생각했습니다. 쿠지마 코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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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는 다시 코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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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갔어요. 여우는 또 버터를 바른 기름진 닭을 굽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닭을 먹고 또 금지된 숲으로 갔지요. 여우는 또 금지된 숲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곰이 숲을 지나가다가 여우를 보고 말했어요. 이봐 여우야 그렇게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걸 보니 배가 터지도록 뭔가 얻어먹은 모양이구나. 그러자 여우가 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고낭의 손님으로 초대되어서 원하는 만큼 먹고 마셨어. 왕은 내게 내일도 또 오라고 하셨지. 정말 맛있었어. 그러자 곰이 조르기 시작했어요. 여우야 나도 아고낭의 오차네. 같이 가면 안 될까? 원한다면 데리고 가줄게. 하지만 너 하나만으로 왕의 관심을 끌겠어? 너희 친구 마흔마리를 모아봐. 그러면 왕에게 데리고 가주지. 곰은 참나무 숲으로 달려가 검은 곰 마흔마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우에게 데리고 갔어요. 여우는 검은 곰 마흔마리를 왕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아곤 왕에게 도착하자 여우는 제일 먼저 앞으로 달려가서 말했어요. 지혜로운 왕이시여 착한 쿠지마 스콜라바 가트가 당신에게 마흔마리의 검은 곰을 선물합니다. 아곤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하를 불러 검은 곰 마흔마리를 몰아 우리의 너코는 문을 단단히 잠그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왕은 생각했습니다. 쿠지마는 정말 부자구나. 여우는 다시 쿠지마 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버터를 바른 암탉을 배부르게 먹었지요. 그리고 또 금지된 수포로 가서 놀았습니다. 여우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흑단비가 부리나케 달려왔어요. 교활한 여우야 힘이 넘치는구나. 어디서 그렇게 배불리 먹었니? 여우가 의세대면서 말했습니다. 하하 나는 오늘 아곤왕의 손님으로 초대되어서 원하는 만큼 먹고 마셨어. 왕은 내게 내일 또 오라고 하셨지. 정말 맛있었어. 여우야 나도 아곤왕의 오찬에 같이 가면 안 될까? 흑단비가 여우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때 나무 위에서 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매도 여우에게 부탁했어요. 아곤왕의 연애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구경만이라도 하고 싶어. 마음씨 좋은 여우야 제발 우리를 왕의 오찬에 데려가 주렴. 여우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원한다면 데리고 가줄게. 하지만 너희들만으로 왕의 관심을 끌겠어? 너희들 친구를 각각 마흔마리씩 모아와. 그러면 내가 왕의 오찬에 너희를 데려가 줄게. 매와 흑단비는 각각 친구들을 마흔마리씩 불러 모아 여우에게 데려갔습니다. 여우는 이들을 이끌고 아곤왕에게 데려갔어요. 여우는 또다시 아곤왕에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시여 착한 쿠지마가 당신에게 매와 흑단비 마흔마리를 선물합니다. 아곤왕은 쿠지마의 부유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얼마나 큰 부자이길래 늑대 마흔마리 곰 마흔마리에 이어 매와 흑단비 마흔마리씩을 선물로 보내오는 거지? 아곤왕은 이렇게 생각하며 신하를 시켜 매와 흑단비를 우리에 가둬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음날 여우는 왕에게 달려갔어요. 지혜로운 왕이시여 착한 쿠지마가 안부를 전하면서 금돈 금돈 셀 수 잊게 저울과 양동이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은 금으로 된 저울과 양동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곤왕은 거절하지 않고 여우에게 금으로 된 저울과 양동이를 빌려주었습니다. 여우는 쿠지마에게 달려가 양동이를 주며 모래를 가득 채우도록 시켰지요. 쿠지마가 양동이에 모래를 가득 채우자 여우는 모래를 쏟아버리고는 양동이를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작은 모래 알갱이가 양동이에 남아 햇빛에 반짝거렸어요. 마치 금돈 가루처럼 말입니다. 여우는 저울에 작은 돈을 끼워 넣고 아곤왕에게 양동이와 저울을 돌려주었습니다. 빌려주신 저우가 양동이 덕분에 무사히 많은 돈을 셀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왕이시여. 오 양동이가 금가루로 반짝이는구나. 저울에는 돈이 끼어 있군. 정말 쿠지마 그자는 참 부자로구나. 아곤왕은 돌려받은 양동이와 저울을 살펴보고 쿠지마의 재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아곤왕은 쿠지마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우에게 당장 쿠지마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우는 일꾼들에게 왕궁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톱으로 절반쯤 베어내라고 시킨 다음 쿠지마에게 달려갔어요. 쿠지마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쿠지마가 왕궁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건너려고 하자 다리가 무너지며 쿠지마가 물속에 빠졌어요. 여우가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다. 쿠지마님이 물에 빠졌다. 아곤왕이 여우의 소리를 듣고 쿠지마를 구하도록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신하들은 쿠지마를 물에서 건져냈어요. 귀한 쿠지마님의 옷이 더러워졌으니 옷을 가져다 주세요. 쿠지마님의 신분에 맞는 훌륭한 옷으로 주셔야 해요. 신하들은 쿠지마에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나들이 옷을 가져다 주었어요. 나들이 옷을 입은 쿠지마는 정말 멋진 청년 이었습니다. 쿠지마가 왕 앞으로 나가 인사를 드렸어요. 아곤왕은 쿠지마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공주를 불러들여 결혼을 시켰어요. 쿠지마는 왕의 궁전에서 아름다운 공주와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곤왕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사위 쿠지마여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 자네 집에 우리를 초대해 주게. 쿠지마는 속으로 몹시 당황했지만 태어난 척하며 여우를 불렀습니다. 너는 먼저 가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거라. 알겠습니다. 쿠지마님. 여우는 쿠지마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양치기들이 양떼를 모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양치기님. 이 양들은 누구의 것이지요? 즈메야의 양들이에요. 여우가 펄쩍 뛰며 말했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아곤왕과 공주 부부의 마차가 곧 여기를 지나갈 거예요. 왕이 이 양떼가 누구 것이냐고 물으면 쿠지마 거라고 하세요. 만약 이 양들이 지메야 것이라고 하면 아곤왕은 화가 나서 군사들을 시켜 당신과 양들을 모조리 죽일 거예요. 그러니 꼭 잊지 마세요. 양치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우는 다시 앞으로 달려갔어요. 한동안 달리자 목동들이 말대를 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동님 목동님 이 말들은 누구의 것이죠? 지메야의 말들입니다. 여우는 펄쩍 뛰며 말했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아곤왕과 공주의 부부가 곧 여기를 지나갈 거예요. 왕이 이 말들이 누구 것이냐고 물으면 쿠지마 거라고 하세요. 만약 이 말들이 지메야 것이라고 하면 아곤왕은 화가 나서 군사들을 시켜 당신과 말들을 모조리 죽일 거라니까요. 그러니 꼭 쿠지마 님 거라고 하셔야 해요. 아셨지요? 겁이 난 목동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여우는 계속 달려 지메야의 아름다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메야님 무슨 일이냐 교활한 여우야 큰일 났습니다. 지메야님 지금 무서운 아곤왕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아곤왕은 당신을 불에 태워 죽일 겁니다. 아곤왕은 양식이와 목동을 모두 죽이고 양떼와 말들도 모두 불에 태워버렸어요. 정말 너무 끔찍했지요. 그걸 보니 도저히 꾸물거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와 당신에게 이렇게 도망을 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를 죽이러 아곤왕이 오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지? 어디로 숨지? 정원에 오래된 참나무가 있죠? 그 참나무 구멍 속에 몸을 숨겨요. 아곤왕과 공주부부가 되돌아갈 때까지 꼭꼭 숨어 계세요.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즈메야는 놀라서 여우가 시키는 대로 오래된 참나무 구멍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편 쿠지마와 공주가 탄 마차가 먼저 왕궁을 출발했습니다. 아곤왕은 몰로니차 왕비와 함께 쿠지마가 탄 마차의 뒤를 따랐어요. 마차를 몰고 한참을 가자 양식이들이 양떼를 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공주가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양식인님 이 양들은 누구의 것인가요? 쿠지마님의 양떼입니다. 아곤왕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오 사랑하는 사위 자네는 정말 많은 양을 가졌군. 그들은 계속 마차를 몰았습니다. 얼마쯤 가자 멀리 말몰이를 하고 있는 목동들이 보였어요. 이번에는 아곤왕이 직접 물었습니다. 여봐라 이 말대는 누구의 것이냐. 지혜로운 아곤왕이시여 이 말들은 쿠지마님의 소유입니다. 오 사랑하는 사위 자네는 말도 많이 가지고 있군 그래. 아곤왕 일행은 드디어 즈음에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우는 머리를 조아리며 정중히 손님들을 저택으로 안내했어요. 저택의 넓은 홀에는 진귀한 음식과 마실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아곤왕 일행이 홀에 들어서자 멋진 음악과 함께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드는 가운데 일주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마침내 여우가 코지마에게 말했어요. 코지마님 이제 노는 것은 그만두고 일을 해야지요. 아곤왕과 함께 초록 정원으로 가세요. 정원의 늙은 참나무 속에는 즈음에야가 보물을 훔치려고 숨어 있습니다. 어서 군사를 시켜 참나무를 베어버리세요. 즈음에야가 다시는 못된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참나무를 불태워버리세요. 그 말을 들은 코지마는 아곤왕과 함께 초록 정원으로 갔습니다. 과연 여우의 말대로 오래된 참나무 안에 누군가가 숨어 있었어요. 왕은 군사들을 시켜 참나무를 베어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꽤 많은 여우 덕분에 가난한 코지마가 아름다운 공주와 함께 흰 저택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코지마는 매일 여우에게 기름진 버터를 바른 닭을 구워 대접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용감한 개 옛날 옛날에 키 작은 꼬마 할아버지와 키 작은 꼬마 할머니가 작고 오래된 집에서 꼬마 꼬마 터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밖 숲 속에는 꼬마 도깨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밤마다 꼬마 할아버지의 작은 집을 향해 기어 올라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달려오곤 했습니다. 부드러운 잔디를 짓밟으면서요. 집을 부서 할아버지는 잡아서 데려가고 할머니는 잡아먹어버리자.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쳐들어왔지요. 그러나 꼬마 개 터피는 언제나 그들이 오는 소리를 알아챘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면 꼬마 개는 있는 힘을 다해 지저댔습니다.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짖고 또 지졌어요. 참다 못한 도깨비들이 도망칠 때까지 쉬지 않고 지저댔습니다. 아 저 얄미운 꼬마 개 터피 저놈 때문에 집도 못 부수고 이게 뭐야 꼬마 도깨비들은 꼬마 개 터피 때문에 꼬마 할아버지네 집을 부수지 못하고 투덜거리며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꼬마 할아버지와 꼬마 할머니는 이 일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했어요. 심술그준 꼬마 도깨비들이 가까이에 살고 있는 것도 몰랐고 꼬마 도깨비들이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꼬마 개 터피가 항상 꼬마 도깨비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미리 겁을 주어 쫓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꼬마 할아버지가 침대에 앉아서 꼬마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더피가 밤중에 너무 지저대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구려 도대체 저게가 왜 저렇게 짖는지 내일 아침에는 단단히 혼을 내줘야겠소. 다시는 짖지 못하게 꼬리를 잘라버려야겠소. 그 다음 날 아침에 꼬마 할아버지는 일어나자마자 마당으로 나가서 꼬마 개 터피의 꼬리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꼬마 개 터피가 밤마다 너무 크게 지저대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꼬마 할아버지와 꼬마 할머니가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숲속으로부터 꼬마 도깨비들이 또 꼬마 할아버지의 집을 향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꼬마 할아버지의 작은 집을 향해 기어올라 부드러운 잔디를 짓밟고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집을 부서 할아버지는 잡아서 데려가고 할머니는 잡아먹어버리자 이렇게 목이 터져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작은 개 터피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 힘을 다해 짓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온 힘을 다해 짓고 또 짓기를 꼬마 도깨비들이 더 이상 그 집 가까이 오지 못하고 도망칠 때까지 했습니다. 꼬마 도깨비들은 꼬마 개터피 때문에 오늘도 그 집을 부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서 꼬마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정말 짜증나는군. 할멈 오늘 밤에도 꼬마 개터피가 너무 심하게 지저대서 잠을 잃을 수가 없구려. 도대체 저게가 왜 저렇게 짓는 건지 내일 아침에는 더 단단히 혼내줘야겠소. 다시는 짓지 못하게 이번에는 다리를 잘라버려야겠소. 그 다음날 아침에 꼬마 할아버지는 일어나자마자 마당으로 나가서 꼬마 개 터피의 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어젯밤에도 꼬마 개 터피가 너무 심하게 지저대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꼬마 할아버지와 꼬마 할머니가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또다시 숲속으로부터 꼬마 도깨비들이 집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꼬마 할아버지의 작은 집을 향해 기어올라 부드러운 잔디를 짓밟고 꼬리를 거칠게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집을 부서 할아버지는 잡아서 데려가고 할머니는 잡아먹어버리자. 목청을 다해 소리소리 지르며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꼬마 개터피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자 죽을 힘을 다해 짓기 시작했습니다. 꼬마 개터피는 정말로 온 힘을 다해 짓고 또 짓기를 꼬마 도깨비들이 더 이상 그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도망칠 때까지 했습니다. 꼬마 도깨비들은 오늘도 꼬마 개터피 때문에 꼬마 할아버지의 집을 부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서 할머니에게 마구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방정맞은 터피가 오늘 밤에도 너무 지저대서 잠을 이룰 수가 없구려. 도대체 저 꼬마 개가 왜 이렇게 짖는 건지 내일 아침에는 아예 터피의 목을 잘라버려야겠소. 나는 제발 조용히 살고 싶구려. 그 다음날 아침에 꼬마 할아버지는 일어나자마자 마당으로 나가서 작은 개 터피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개 터피가 어젯밤에도 너무너무 크게 지져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꼬마 할아버지와 꼬마 할머니가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숲속으로부터 꼬마 도깨비들이 수도 없이 집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꼬마 도깨비들은 금세 꼬마 할아버지의 집에 야트막한 담장을 기어 올랐어요. 부드러운 잔디를 밟고 꼬리를 거칠게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집을 부서 할아버지는 잡아서 데려가고 할머니는 잡아먹어버리자. 무섭게 소리소리 지르며 쳐들어왔습니다. 꼬마 개터피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았으나 꼬마 할아버지가 목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짖을 수가 없었습니다. 꼬마 개터피는 더 이상 짖을 수도 없고 꼬마 도깨비들을 더 이상 겁주어 도망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꼬마 도깨비들은 그 집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나 그들은 꼬마 할아버지를 잡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꼬마 할아버지가 재빨리 부엌 부엌 식탁 아래로 들어가서 꼭꼭 숨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꼬마 도깨비들은 꼬마 할머니를 붙잡아서 자기네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꼬마 할머니를 자루에 넣은 다음 그 자루를 문의 손잡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꼬마 할아버지는 꼬마 도깨비들이 꼬마 할머니를 끌고 간 것을 알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매일 밤 꼬마 개터피가 그렇게 죽어라고 크게 지저댔던 이유도 알게 되었지요. 자신이 꼬마 개터피에게 저지른 짓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나는 정말로 어리석은 늙은이야 그 충성스러운 꼬마 개터피를 몰라보고 그렇게 했으니 지금이라도 터피의 꼬리와 다리와 목을 붙여줘야 겠구나. 꼬마 할아버지는 마당으로 나가서 꼬마 개터피의 몸을 원래대로 다시 정성껏 붙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꼬마 개터피는 내 다리로 꼬리를 흔들며 힘차게 일어났지요. 꼬마 개터피는 힘차게 지지며 꼬마 할아버지보다 앞서서 꼬마 도깨비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꼬마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였지요. 꼬마 개터피는 한참을 달리고서야 꼬마 도깨비들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꼬마 도깨비들은 때마침 집에 없었어요. 그들은 밖에 나가면서 꼬마 할머니를 여전히 문손잡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꼬마 할머니는 문고리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캄캄한 자루 속에서 숨만 겨우겨우 쉬었지요. 꼬마 개 터피는 자루를 발견하자마자 날카로운 이빨로 온 힘을 다해 문고리에 묶여있는 끈을 물어 뜯었습니다. 그리고 자루가 바닥으로 내려오자 꼬마 할머니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루 입구를 열어주었지요. 꼬마 할머니는 꼬마 개 터피와 함께 있는 힘을 다해 꼬마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꼬마 할머니를 본 꼬마 할아버지는 너무나 반가워서 할머니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고 또 보며 마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듯 기뻐 했어요. 정말로 꼬마 할머니는 꼬마 도깨비들에게 끌려가 죽을 뻔했지요. 지혜롭고 용감한 꼬마 개 터피가 아니었더라면 말입니다. 꼬마 터피는 꼬마 도깨비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꼬마 할머니를 잡아두었던 자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꼬마 도깨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꼬마 도깨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은 긴 손가락으로 그 자루를 찔러보는 것이었어요. 꼬마 할머니가 무사히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것이지요. 그들이 꼬마 할머니가 그 안에 있다고 확인하고 안심하는 순간 꼬마 개 터피가 자루에서 뛰쳐나와 있는 힘을 다해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꼬마 도깨비들은 너무나 놀라서 허겁지겁 도망쳤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놀라서 멀리 멀리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멀리 멀리 달아났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꼬마 도깨비들은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꼬마 도깨비들을 볼 수 없는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곱사등이 두 사람 어느 마을에 곱사등이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음씨가 착한 순둥이었으나 다른 곱사등이는 욕심생이였습니다. 욕심만 많은 것이 아니라 머릿속이 온통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짓궂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 두 곱사등이가 지나가면 길을 가로막은 채 곱사등이 흉내를 내며 놀리기도 하였어요. 큰 곱사등이 작은 곱사등이 어디 가니? 일하러 가지 말고 여기서 춤이나 춰봐. 두 곱사등이는 마을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밥벌이도 안 되겠는걸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소. 순둥이 곱사등이는 걱정이 되어 욕심쟁이 곱사등이에게 말했습니다. 둘은 국리 끝에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해다 팔기로 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놀림 받을 염려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어느 날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야 부지런히 뵈면 해 떨어지기 전에 한 짐은 하겠는걸. 순둥이 곱사등이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일하는 척 하다가 지루해진 욕심쟁이 곱사등이는 죽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침을 먹은 것이 체한 것 같아 어지러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욕심쟁이 곱사등이는 엄살을 부리며 나무 그릇 터기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래 체한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 잠깐 쉬고 있어 얼른 나무 한 짐 해서 내려가세 순둥이 곱사등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욕심쟁이 곱사등이는 일도 하지 않고 산에서 놀다가 빈 지게를 지고 내려왔습니다. 순둥이 곱사등이는 욕심쟁이 곱사등이의 것까지 지게에 올려 산더미만한 나무찜을 짓고 끙끙거리며 고생을 하였어요. 그래도 순둥이 곱사등이는 얼굴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욕심쟁이 곱사등이가 순둥이 곱사등이를 부려먹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일하지 않고 놀 핑계만 만들어내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물 마시러 부엌 문지방을 넘다 허리가 삐끗한 것이 결려서 죽겠어. 입맛이 없어서 밥 한 숟가락을 덜어냈더니 기운이 없어서 못 움직이겠어. 그럴 때마다 순둥이 곱사등이는 빙글에 웃으며 자기 혼자서 열심히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러더니 욕심쟁이 곱사등이는 어느 날부터인가 아예 산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골맞어.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서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럼 집에서 잘 치료하고 있어. 덫이라도 나면 큰일이잖아. 욕심쟁이 곱사등이는 집에서 날마다 빈둥거리며 자고 순둥이 곱사등이는 하루 종일 산속에서 일만 하였습니다. 하루는 그날도 순둥이 곱사등이가 혼자서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휴 힘들다. 좀 쉬었다가 일해야지. 보통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지만 그날은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날 내려가기에는 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한참 일을 더 하고 나니 어느새 어둑어둑한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을 어디서 지내지? 무서운 짐승이라도 만나게 되면 큰일인데 어디가 좋을까? 순둥이 곱사등이는 작은 옹달샘을 하나 발견하고 거기서 쉬기로 하였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맑은 샘물로 씻은 다음 순둥이 곱사등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순둥이 곱사등이는 눈을 떴습니다. 어디에서 부르는 노래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사람이 부르는 노랫소리 같지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걸 노랫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봐야겠어. 순둥이 곱사등이는 살금살금 걸음을 떼어 조용히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수많은 요정이 모닥불 둘레에서 숫자를 세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놀란 순둥이 곱사등이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요정들은 이 노래만 계속 되풀이해서 불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노래는 그것뿐인 것 같았어요. 순둥이 곱사등이는 요정들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순둥이 곱사등이가 가까이 다가가자 요정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요정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지요. 어머 인간이 우리한테 무슨 일이람? 왜 왔나요? 왜 순둥이 곱사등이는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정님들을 도와주고 싶어서랍니다. 지금 부르는 노래의 뒷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요? 어디 그럼 한번 불러봐요. 순둥이 곱사등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요정들이 부른 노래는 월요일 땡 화요일 땡 수요일 땡 땡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셋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셋 이렇게 요일을 말하며 숫자를 세는 노래였어요. 곱사등이는 그 뒤를 이어 불렀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걸 모르고 계속 같은 것만 불렀지 뭐야 요정들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순둥이 곱사등이가 아주 착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아저씨는 참 착한 사람이로군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보답을 하겠어요. 말을 마친 요정은 마법 지팡이로 순둥이 곱사등이의 등에 있는 혹을 살짝 쳤습니다. 그러자 순둥이 곱사등이의 등에 나있던 혹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깜짝 놀란 순둥이 곱사등이가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바위가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쩍 갈라졌습니다. 요정들은 새파랗게 질려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아저씨 아저씨도 빨리 피해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요괴들은 아주 사납답니다. 요정들이 순둥이를 나무 위로 밀어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정들은 스르르 사라져 버렸어요. 순둥이는 나무로 올라가서 나뭇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얼마 안가 아주 흉측하게 생긴 덩치가 커다란 요괴샇이 나무 아래에 와서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오래 너희들이 한 짓을 말해봐. 착한 짓부터 말할까 나쁜 짓부터 말할까 요괴들은 웃어와서 죽겠다며 배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착한 짓을 한 게 있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짓밖에 한 게 없을 텐데 한참 웃다가 오셈을 그친 요괴 하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마을 사람들 전부를 장님이 되게 만들어버렸어. 그들은 모두 더듬거리며 걷지 불쌍하게 되었지 뭐야. 잘했어 사람들은 고생을 해봐야 해. 두 번째 요괴가 말했습니다. 겨우 그거야. 나는 한 마을 사람들을 다 벙어리로 만들어버렸는걸. 온 마을이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 요괴들은 전보다 더 배꼽을 잡고 뒹굴며 요란하게 웃어댔습니다. 음 나는 말이지. 세 번째 요괴가 유난히 으스대며 말했어요. 나 역시 대단한 일을 해치웠지. 사람들을 모두 귀머거리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들은 자기 자식들이 사고를 당해 소리를 쳐도 모른다니까. 요괴들은 재미있어 못살겠다는 듯 이리저리 땅에 뒹굴며 훨씬 더 자지러지게 웃어댔습니다. 그들은 마음씨가 너무 나빠서 사람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봐야만 즐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순둥이 곱사둥이는 요괴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법은 너무 간단해. 바보들 같이 그런 쉬운 걸 몰라서 고생들을 하고 있으니 뭔데 어떻게 하는 한 거지? 첫 번째로 말한 요괴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장님들을 고치려면 이른 새벽에 고인 맑은 이슬을 모아야 돼. 그 이슬에 해바라기씨 선화 담았다가 그 이슬로 장님의 눈을 비벼주면 낫거든. 거참 쉽다. 그러자 세 번째 요괴도 말했습니다. 내 치료법도 아주 쉬워. 귀머거리들은 마을 뒤에 있는 언덕으로 데려가면 돼. 거기에 있는 큰 바위 옆에 앉힌 다음 망치로 바위를 두드리지. 바위에서 울려 나오는 울림을 들으면 귀먹은 게 깨끗이 나. 정말 별거 아니네. 그럼 별거 아닌데 그걸 모르고 고생들을 하고 있으니 재미있지 뭐야. 그 다음을 이어서 두 번째 요괴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벙어리들을 고치는 방법도 아주 쉬워. 들판에서 흠뻑 비를 맞은 다음 꽃을 피운 나무의 꽃을 딸 수만 있으면 돼. 그 꽃잎을 물에 넣어 끓여 차를 만들어 마시면 끝. 깨끗이 벙어리의 입이 열리게 돼. 그런데 이 꽃잎 차는 벙어리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신비스러운 효과가 있단다. 정말 대단해. 이 세상에 우리만큼 대단한 존재는 없을걸? 그럼 요괴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요괴들은 서로 헤어져야 합니다. 어느덧 새벽이 되었네. 그럼 1년 뒤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기로 하자고. 그래 더 재미있는 일을 많이 만들도록 하자고. 아무튼 나쁜 일만 골라서 많이 하면 된다는 거야. 요괴들은 크게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요괴들이 떠나자마자 순둥이 곱사둥이는 얼른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아까 아래에서 요괴들이 한 이야기를 순둥이 곱사둥이는 머릿속에 다 기억해 두었습니다. 요정들이 착한 마음으로 내 등에 혹을 떼어주었으니 나도 착한 일을 해야겠어. 요괴들이 심수를 부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들은 방법으로 고쳐줘야지. 순둥이는 그 길로 물어물어 벙어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요괴가 말한 대로 들판에 꽃을 따서 차를 끓였어요. 자 모두들 이 차를 마시도록 하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그 차를 마시자마자 입이 열려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소. 이 선물을 받아주시오. 순둥이는 손을 저으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순둥이에게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가득 실은 나귀 한 마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순둥이는 그 마을을 떠나서 귀머거리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요괴가 말한 대로 뒷산의 언덕으로 마을 사람들을 데려가서 깨끗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오 다시 듣게 되더니 마을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즐거워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순둥이에게 금덩어리와 은 덩어리를 잔뜩 실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순둥이는 온 마을 사람들이 장님이 되어버린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순둥이는 풀로 뒤덮인 평원에서 새벽에 이슬을 받아 마을로 들어가 모두 치료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은인이십니다. 뭘요? 겸손한 순둥이에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낙위에 실을 수 없으리만큼 많은 금과 은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드디어 순둥이는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순둥이를 본 마을 사람들과 욕심쟁이 곱사등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둥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욕심쟁이 곱사등이는 자기도 순둥이처럼 등에 있는 혹을 떼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욕심쟁이 곱사등이가 물었어요. 나 좀 요정들이 나오는 그곳으로 데려다줘. 나도 너처럼 부자가 될 테야. 물론 요정들은 내 등에 혹을 없애주겠지. 그래 데려다 줄게. 순둥이는 친구를 가엾게 여겨서 그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여기야 좋아 어서 썩 가버려 나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요정들이 오기를 기다릴 거야. 욕심쟁이 곱사등이는 순둥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나무로 올라가 요정들과 요괴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요정들이 오기 전에 요괴들이 먼저 오게 되었어요. 시끄럽게 땅과 바위가 흔들리더니 요괴들이 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요괴들은 모두 다 크게 화가 나 있었어요. 가장 큰 요괴가 심통맞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배신자가 제일 싫어. 그런데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있어. 내가 장님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모두 깨끗이 나와버렸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것을 치료하는 비법은 이 세상에서 우리 셋밖에 아는 자가 없어. 그러니 배신자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 안 그래? 나는 절대로 아니야. 두 번째 요괴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벙어리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다 나와버렸는걸. 화가 나서 죽겠단 말이지. 나는 안 그런 줄 알아? 내가 귀머거리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모두 다 다시 듣게 되었다니까. 정말 망신스러워서. 세 번째 요괴가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엿들어 보니까 어떤 나무꾼이 와서 치료해 주었다고 하더군. 맞아 우리 마을 사람들을 고쳐준 사람도 나무꾼이라고 했어. 다른 두 요괴가 맞장구를 치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풀숲에서 요정들이 사뿐사뿐 춤을 추며 나타났어요. 요괴가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듯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정이 나타나는 것을 본 욕심쟁이 곱사등이는 안절부절 못했지요. 아 빨리 대답을 해야 혹을 뜰 수 있을 텐데 자기의 혹이 없어지기를 바라며 노래를 덧붙여 주고 싶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요정들이 여섯이라는 단어를 마치자마자 욕심쟁이 곱사등이는 그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을 큰 소리로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일요일은 일곱 잠시 요괴와 요정들은 놀라서 할 말을 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든 요정들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에이 우리 노래만 망쳤잖아. 그리고는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때 요괴들이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배신자 잡아라 저놈이다. 요괴들은 눈감짝할 사이에 나무 위로 올라와 욕심쟁이 곱사등이를 끌어내렸습니다. 바로 너로구나 우리의 일을 방해한 놈이 자 방해한 벌을 주겠다. 요괴들은 욕심쟁이 곱사등이의 등에 또 다른 큼직한 혹을 하나 더 달아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밤을 켜는 겁쟁이 옛날 옛날에 겁이 많은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페드로였어요. 페드로는 밤이면 아주 무서워 했답니다. 에이 참 밤은 왜 있담 늘 밝고 화난 낱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하늘인지 땅인지 천장인지 벽인지 알 수도 없잖아 그래서 페드로는 밤이 오면 짜증을 내며 싫어 했습니다. 엄마 늘 화난 낱만 있는 나라는 없어요? 엄마는 속으로 아들인 페드로가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왜 그런 나라가 있으면 이사 가려고 페드로가 엄마의 말을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저 같으면 당장 이사 가겠어요. 그러자 엄마가 혀를 끌끌 차면서 페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겁이 많다 많다 해도 너처럼 겁이 많은 애는 처음 보겠구나. 사내 아이가 무슨 겁을 그렇게 내니? 엄마 저는 겁이 많은 게 아니라고요. 그냥 어둠이 싫은 거지요. 밤은 싫어 하면서도 페드로는 불빛을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빛을 내는 모든 불빛을 다 좋아했지요? 손전등이나 등불 촛불과 모닥불에 너울거리는 불꽃도 좋아했습니다. 그런 불빛은 밤에 볼 수 있는 것인데도 밤이 싫었습니다. 밤이 싫기 때문에 밤을 조금이라도 밝히는 모든 불빛을 좋아하는지도 모르지요. 페드로는 밤에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외출도 하지 않고 집 안에만 콕 박혀서 지냈어요. 또한 페드로는 스위치를 싫어했습니다. 세상에 왜 스위치라는 곳이 있을까? 나는 너무너무 싫어. 왜냐하면 집 안에 켜진 모든 불이 꺼지게 하니까 스위치로 불을 환히 켜기도 한다는 생각을 페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치가 불을 끈다는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페드로는 스위치를 만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지면 절대로 밖에 나가 놀지도 않았어요. 페드로 놀자. 친구들이 밖에서 불러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부르다가 페드로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면 친구들은 우르르 어디론가 뛰어가 버렸습니다. 페드로는 혼자 집 안에서만 놀았기 때문에 늘 외로웠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한여름 밤이면 친구들이 마을의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것이 페드로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따라서 숨바꼭질을 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다 안 보였다 했습니다. 쟤네들은 참 행복하겠다.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어두워진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페드로는 제 방에 틀어박혀 혼자 있었습니다. 손전등과 등불과 촛불과 함께 있었지요? 페드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햇님이었습니다. 환하게 이 세상을 밝혀주는 노란색 태양이 좋았어요. 엄마와 아빠가 집안 곳곳을 다니시면서 스위치를 내려 모든 불을 하나씩 꺼나가실 때면 페드로는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촛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까지 환하게 불이 켜져있는 방은 온 마을에서 페드로의 방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빠는 출장을 가시고 엄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엄마는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있단다. 그러니 일찍 자야겠구나. 엄마는 페드로의 볼에 입을 맞춰준 다음 침실로 들어가 불을 꺼버리셨습니다. 엄마는 초저녁 잠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이쿠 이러면 안되는데 페드로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여기도 어둡고 저기도 어두웠어요. 집안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도 쓸쓸하고 이상했습니다. 에 온 집안에 불을 도로 다 켜놓아야겠다. 집이 죽은 것 같잖아. 페드로는 이방 저방 돌아다니면서 온 집안의 불을 모두 켰습니다. 켜놓지 않아도 되는 창고나 지하실까지도 다 켜놓았지요. 페드로가 스위치를 한 번 올릴 때마다 빛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온 집안의 불을 다 켜놓자 마치 집이 불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 대낮 같다 이젠 됐어 하나도 안 무섭네 그러나 소녀는 집안에서 혼자였습니다. 밖에서 동네 친구들이 잔디밭에서 뛰고 떠들고 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페드로의 귀에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 누구지? 페드로가 창문 가까이 가보니 웬 검은 것이 창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또 현관 밖에서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웬 검은 것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 누군가가 페드로에게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누구지? 페드로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자. 한 소녀가 거기에 서 있었어요. 은은한 불빛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소녀가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어둠이란다. 소녀는 새까만 머리카락과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고 검은 옷을 입고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온통 검은 색분 이었어요. 그러나 얼굴은 눈처럼 휘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눈에서는 별처럼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녀가 말했어요. 얘 너는 참 외로워 보이는구나. 친구가 없니?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음 친구가 하나도 없어. 나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뛰놀고 싶어. 그런데 나는 어둠이 너무너무 싫고 무서워. 소녀가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내가 밤을 소개해줄게. 좋은 친구가 될 거야. 말을 마친 소녀는 현관에 스위치를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불을 끈 게 아니야. 다만 밤을 켰을 뿐이지. 너는 네 마음대로 밤을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는 거야. 소녀의 말에 페드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런 걸 전혀 몰랐네. 이어서 소녀가 말했어요. 또 밤을 켤 때는 말이야. 풀숲에서 우는 여치도 켜지. 부엉이도 켜고 별들도 켤 수 있단다. 빛나는 별, 눈부신 별, 푸른 별에 불이 켜진 집이 되는 거야. 그러자 페드로가 고개를 갸우뚱 거렸습니다. 예, 너는 불 켜진 여치나 불 켜진 부엉이, 불 켜진 별들, 불 켜진 아주 커다란 달을 생각해 본 적 있니? 페드로는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한번 불을 켜볼까? 소녀의 말에 페드로는 좋아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는 페드로를 데리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부지런히 별들에게 오르내리면서 밤을 켜고 어둠을 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에 아늑하고 고요한 밤이 부드럽게 깃들였습니다. 눈처럼 하얗게 빛나는 달에게도 불을 켜주었습니다. 페드로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신난다. 매일 밤마다 이렇게 밤을 켤 수 있을까? 그러자 어린 소녀인 어둠이 낭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이제 페드로는 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스위치를 끄는 일도 짜증나지 않았습니다. 낮은 낮대로 좋고 밤은 밤대로 좋구나. 페드로는 매우 행복해졌습니다. 이제 밤을 끄는 전등 스위치를 갖는 대신에 밤을 켜낸 스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여름밤 밤이면 항상 하얀색 달을 켜고 빨간 별들을 켜고 노란 별들을 켜고 초록 별들을 켜는 밤을 켜는 페드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빛이 일렁이는 마을의 잔디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페드로의 신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흰 곰에게 시집간 아내 아주 먼 옛날 노르웨이에 자식이 많은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끼니를 자주 걸을 만큼 가난했지만 아이들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웠지요. 그 중에서도 막내딸은 뛰어나게 아름답고 마음씨도 고웠답니다. 모두들 가시덤불에 핀 한 딸기 장미 같다고 했어요. 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난로가에 둘러앉아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누군가 쾅쾅쾅 거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란 농부가 빗죽 문을 열고 나가자 웬 흰곰이 넙죽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순간 농부는 덜컥 겁이 났지만 흰곰이 순해 보여 안심 하고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우릴 다 찾아오다니 막내 딸을 저에게 주세요. 그럼 당장 큰 부자가 되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농부는 귀가 번쩍 뜨었지만 곧 큰 눈을 끈뻑이며 말했습니다. 음 그것은 막내가 대답할 일이지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게나. 농부의 말을 들은 식구들은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긋지긋한 일은 그만해도 될 거야. 맛있는 음식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지. 날마다 공주님처럼 예쁜 옷도 입을 수 있어. 폭신폭신한 침대에서 잠자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취장도 하고 하지만 막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난 싫어요. 흰곰한테 시집가고 싶지 않아요. 매일매일 식구들은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착한 막내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알았어요. 흰곰한테 시집 갈게요. 그 말을 듣고 식구들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물을 기러 막내에게 목욕을 시켜야지요. 누덕누덕 기운 옷은 빨아 입혀야지요. 몸 단장도 시켜야 했지요. 모두들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우린 이제 부자가 되는 거야. 막내 덕분에. 그래 가난하다는 건 정말 불행하고 슬픈 일이지. 흰곰이 막내에게도 분명 잘해줄 테니 모두 잘 된 일이야. 자 막내 머리에 꽃으로 만든 왕관을 씌워주자. 꽃 목걸이는 어떨까? 야 정말 예쁘겠다. 흰곰이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마침내 일주일이 지나자. 흰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쁘게 채장한 막내는 훌쩍훌쩍 울면서 집을 나섰고 기뻐하던 식구들도 이별의 눈물을 흘리며 막내를 보냈답니다. 흰곰이 따라 가파른 산길을 힘겹게 오르던 막내가 물었습니다. 힘들지요? 자 내가 무섭지만 않다면 등에 올라타요. 지친 막내는 흰곰의 등에 덥석 올라타 털을 꽉 붙잡았습니다. 흰곰은 그렇게 흔들흔들 터벅터벅 하염없이 산길을 갔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야 산속 어느 문 앞에 멈춰 섰어요. 흰곰은 문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문아 열려라! 덜커덕 문이 열리자 눈부시게 환한 빛이 확 쏟아져 나왔습니다. 막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흰곰을 따라 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금과 은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성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요? 눈이 휘둥그레진 막내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흰곰은 아무 말 없이 막내를 데리고 식당으로 갔지요. 그곳에는 비단 식탁부가 씌워진 식탁에 훌륭한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요. 지친 막내는 놀란 것도 잠시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 치웠습니다. 저 필요한 게 있으면 이 종을 흔들어요. 식사를 마친 막내에게 흰곰이 작은 은빛 종을 건네 주었습니다. 피곤하구나 좀 잤으면 좋겠는데 나른해진 막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 종을 딸랑딸랑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금침대가 놓인 아름다운 방이 떡하니 나타나지 뭐예요. 막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침대로 달려가 살짝 누워보았어요. 금실로 수놓은 비단 이불은 폭신폭신 보드라웠습니다. 늘어져라 기지개를 한 번 켜고 불을 끄니 눈이 스르르 절로 감겼답니다. 그렇게 막 잠이 들려는 순간이었어요. 방문이 덜컹 열리더니 어둠 속에 한 남자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막내는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누 누구세요? 놀라지 마세요. 난 당신 곁에서 잠만 잘 테니까. 침대에 누운 남자는 곧 잠이 들었는지 낮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두려움에 떨던 막내도 피곤에 지쳐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지요. 이튿날 막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남자는 이미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이 일은 매일 밤 되풀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막내는 그 남자의 얼굴을 한 번도 볼 수 없었어요. 얼마 동안 막내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곧 식구들이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아졌지요. 그날도 막내는 창 앞에 앉아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흰곰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지요. 집에 다녀오고 싶어요. 식구들이 너무 그리워요. 음 그러면 집에 데려다 주겠어요? 흰곰은 잠시 생각한 끝에 이어서 말했습니다. 단 엄마와 단둘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거라면 약속 할게요. 정말이지요? 만약 약속을 어기면 우리 모두 불행해지니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며칠 후 흰곰은 막내를 등에 태우고 집으로 갔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데리러 올 테니 나하고 한 약속을 절대 잊지 마요. 집 앞에 다다르자 흰곰은 다시 한번 당부하고 수포로 사라졌답니다. 식구들은 넓고 의리해리한 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막내를 보고 반가워 어쩔 줄 몰랐지요? 막내 주위에 빙 둘러 앉아 저마다 한마디씩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아주 좋아요. 식구들 보고 싶은 것 빼고는 모두 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 다 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식구들은 밤이 깊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 무렵 어머니가 말했어요. 막내야 엄마랑 딴 데서 이야기 좀 하자. 안 돼요 엄마 그냥 여기서 이야기해요. 우리 막내하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응? 솔직히 막내도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밤마다 찾아오는 이상한 남자에 대해서 말하고 말았답니다. 신기한 일이구나. 그럼 여태껏 그 남자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거니? 네. 캄캄한 밤에 들어왔다가 동특이 전에 나가니까요. 그럼 초를 하나 줄게. 그 남자가 잠들면 촛불을 켜고 보는 거야. 막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흰곰이 다시 막내를 데리러 왔어요. 별일 없었나요? 착하디 착한 막내는 거짓말을 못하고 사실대로 모두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흰곰이 펄쩍 뛰며 말했지요. 안 돼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면 모든 것이 끝정이에요. 놀란 막내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밤이 되자 언제나 처럼 남자가 들어와 막내 곁에 누웠습니다. 막내는 남자의 얼굴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한참을 콩닥콩닥 가슴 두근거리며 망설이다. 그만 촛불을 켜고 만 겁니다. 순간 막내는 깜짝 놀랐어요. 별처럼 아름다운 왕자님이 누워있었거든요. 한눈에 마음을 빼앗긴 막내는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조심조심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런데 왕자의 속옷 위에 뜨거운 촌농이 주르르 떨어지고 말았어요. 뜨거운 기운에 놀란 왕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요. 이게 무슨 짓이오? 막내는 어쩔 줄 몰라 쩔쩔 맺습니다. 이제 모두 틀렸어. 1년만 참고 기다려 주었다면 마법에서 풀려났을 텐데. 왕자가 슬퍼하며 한탄했습니다. 나는 낮에 흰곰이 되도록 마술에 걸려 있었어요. 모두 마귀할멈의 짓이지요. 이제 난 당신을 떠나 햇님의 동쪽 달림의 서쪽에 있는 성으로 가야 해요. 그곳에서 마귀할멈의 딸인 꼬불꼬불 꼬불하진 긴 코를 가진 공주와 결혼해야 한단 말이오. 막내가 울며 울며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왕자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가 눈을 떴을 때 왕자는 이미 햇님의 동쪽 달림의 서쪽에 있는 성으로 떠나고 없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된 아름다운 성도 모두 사라지고 막내는 홀로 숲속에 누워 있었지요. 한참을 울먹이던 막내는 마음을 굳게 먹고 왕자를 찾아 떠나기로 했답니다. 험한 숲속을 헤맨지 며칠이나 되었을까요? 어느 산골짜기에서 금 사과를 가지고 놀고 있는 빨강 머리 요정 할멈을 만났습니다. 저 혹시 햇님의 동쪽 달림의 서쪽에 있는 성을 알고 있나요? 꼬불꼬불 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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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을 거야. 자, 이마를 타고 가렴. 도착하거든 왼쪽 귀 밑을 살짝 때리고 돌아가라고 말하면 돼. 그리고 이 금사과는 품속에 넣어두렴. 쓸모가 있을 테니. 금사과를 품속에 넣은 막내는 말 위에 올라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몇 날 며칠을 달렸을까요? 마침내 파랑머리 요정 할멈의 집이 나타났습니다. 막내는 말의 왼쪽 귀 밑을 살짝 때린 뒤 말했지요. 데려다줘서 고마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렴. 그러고는 요정 할멈에게 해님의 동쪽, 달림의 서쪽에 있는 성으로 가는 길을 물었지요. 어쩐담. 나도 잘 모른단다. 하지만 내 친구 노랑머리 요정에게 가보렴. 나보다 아는 게 많거든. 참, 이 금 실패를 가지고 가렴. 쓸모가 있을 거야. 파랑머리 요정 할멈이 실을 감던 금 실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말 한 마리를 내주며 역시 왼쪽 귀 밑을 살짝 때려 돌려보내라고 했지요. 금 실패를 품에 넣은 막내는 다시 힘을 내어 말을 달렸답니다. 달리고 또 달려 어느 산에 이르자 노랑머리 요정 할멈이 금 몰래를 돌리고 있었어요. 막내는 파랑머리 요정 할멈에 말을 돌려보낸 뒤 웃으며 인사를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오, 내 소문을 들었지. 하지만 그 성으로 가는 길은 나도 잘 모르는 걸. 그럼 누가 그 길을 알까요? 동풍이라면 분명 알 거야. 자, 내 말을 빌려주마. 돌려보내는 법은 알지? 그리고 이 금 몰래도 필요할 테니 가지고 가렴. 고맙습니다. 할머니. 막내는 이제 실망한 기색도 없이 금 몰래를 챙겨 또 떠났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야 막내는 동풍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 거긴 너무 멀어서 가본 적이 없어. 나보다 힘센 서풍은 알려나? 동풍이 입김을 불며 말했습니다. 자, 말은 돌려보내고 내 등에 타렴. 서풍에게 데려다 줄게. 막내가 노랑머리 요정 할멈이 빌려준 말을 돌려보내자 동풍은 한들한들 몸을 펴서 커다랗게 부풀렸습니다. 그러고는 막내를 태우고 서풍의 집으로 쌩 하고 날아갔지요. 하지만 서풍도 해님의 동쪽, 달림의 서쪽에 있는 성으로 가는 길을 몰랐답니다. 너무 실망하지마. 나보다 힘센 남풍은 알지도 몰라. 서풍이 연방 재채기를 하며 지친 막내를 위로했습니다. 자, 여기 올라터렴. 내가 데려다 줄 테니. 살랑살랑 몸을 펴서 부풀린 서풍이 등을 내밀었어요. 막내는 서풍을 타고 휙 날아 남풍한테로 갔답니다. 남풍의 집에 도착한 막내는 남풍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답니다. 아, 나는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어. 잘 몰라. 부풍이라면 알 거야. 나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 부풍이 모른다면 아마 아무도 모를걸. 남풍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데려다 주지. 부풍 내 집까지는 아무나 못 간단다. 어음. 솔솔 몸을 펴서 부풀린 남풍은 막내를 태우고 휙 날아 부풍에게 갔지요. 부풍 내 집은 쌩쌩 부는 찬바람에 덜커덕덜커덕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러 왔니? 부풍이 차가운 꽃바람을 킁킁거리며 물었어요. 해님의 동쪽, 달림의 서쪽에 있는 성을 알고 있나요? 옛날에 작은 나뭇잎 하나를 그곳에 데려다 준 적은 있는데 너무 멀어서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왜? 막내가 부풍에게 오기까지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풍은 얼음같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했답니다. 두말 안고 선뜻 가여운 막내를 도와주기로 한 겁니다. 그럼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내일 아침에 가도록 하자. 꼬박 하루는 걸릴 테니 푹 쉬렴. 막내는 기뻐하며 북풍 내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지요. 이튿날 아침 북풍은 모든 힘을 그러모아 터질 정도로 몸을 부풀렸답니다. 불끈불끈 부풀어오른 몸에 막내를 태우고 손살같이 솟아올라 몸을 날렸어요. 북풍이 어찌나 센지 지나가는 곳마다 나무와 집들이 휙휙 날아올랐고 바다 위의 파도가 넘실넘실 울렁울렁 신나게 춤을 춰댔고 사막의 모래산도 팽그르르 돌다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느덧 서서히 힘이 빠진 북풍은 점점 아래로 처지며 말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저기 바닷가에 보이는 성이란다. 지칠 대로 지친 북풍은 막내를 겨우 바닷가에 내려놓고는 널브러져 버렸어요. 너는 며칠 쉬었다 떠나야겠다. 자 얼른 가보렴 막내는 북풍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성으로 뛰어갔답니다. 마침내 막내는 햇님의 동쪽 달림의 서쪽에 있는 성에 도착했지만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몰라 성 주위만 뱅뱅 돌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도 빨강머리 요정 할멈이 준 금사과를 만지작거리며 성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지요. 이때 꼬불꼬불 꼬불하진 긴 코를 가진 공주가 창문으로 우연히 막내를 보았습니다. 공주는 얼른 내려와 문을 빠끔히 열고 얼굴을 내밀었지요. 이봐 아가씨 그 금사과 예쁜걸 나한테 팔지 않을래 욕심많은 공주가 금사과를 보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순간 막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싫어요. 성 안에 있는 왕자님 곁에 하룻밤 있게 해준다면 모를까 좋아. 그 정도쯤이야. 자 그럼 이제 금사과는 내 거야? 코가 긴 공주가 코가 긴 공주가 얼른 금사과를 빼앗았어요. 그날 밤 막내는 꿈에 그리던 왕자를 만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왕자는 바보처럼 깊은 잠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밤새도록 울며 불며 흔들어 깨워도 소용없었지요. 아침이 되자 코가 긴 공주는 막내를 냉큼 쫓아버렸습니다. 막내는 다시 힘을 내어 성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금실패를 꺼내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씨를 감았지요. 욕심 많은 공주가 틀림없이 금실패를 탐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코가 긴 공주는 곧 머리를 내밀고 금실패를 팔라고 졸랐습니다. 왕자님 곁에 하룻밤 있게 해준다면 모를까 그럴 수는 없지요. 좋아. 그럼 금실패도 내 거다? 코가 긴 공주는 휙 금실패를 낚아채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왕자는 막내가 온 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막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왕자를 깨울 수 없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막내는 다시 쫓겨나고 말았어요. 막내는 마지막 힘을 내어 성문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덩실덩실 덩실덩실 어깨춤도 추면서 금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꼬불꼬불 꼬불어진 긴 코를 가진 공주는 또 욕심이 생겨 머리를 내밀었지요. 그 금물레 이리 줘. 그럼 오늘 밤 왕자님 곁에 있게 해줄게. 이번에는 꼭 왕자님을 깨우리라 굳게 마음먹고 막내는 금물레를 내주었습니다. 한편 성에는 마귀할멈에게 잡혀온 착한 사람들이 여럿 살고 있었어요. 그 중 왕자의 옆방에 사는 사람이 막내의 울음소리를 들었답니다. 같은 일이 이틀이나 계속되자 이상하다고 여긴 그 사람은 낮에 왕자를 찾아갔어요. 어떤 아가씨가 왕자님 방에서 이틀 밤이나 울고 갔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걸 내가 모를 리가. 왕자는 막내가 찾아왔다는 것을 바로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잠들기 전 공주가 차를 권했던 것도 기억해냈지요. 바로 차 속에 잠자는 약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밤이 되자 코가 긴 공주는 어젯밤처럼 또 뜨거운 차를 들고 와 권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안 왕자는 마시는 척하며 다 쏟아버렸답니다. 그러고는 드르렁쿨쿨 잠이 든 척했지요. 잠시 후 다박다박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마침내 문이 달칵 열렸습니다. 왕자는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어요. 막내였습니다. 왕자는 벌떡 일어나 두 팔을 활짝 벌렸어요.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왕자 왕자가 기쁨에 넘쳐 말하자 막내도 왕자의 품으로 달려가 와락 안겼답니다. 하루라도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일이 바로 꼬불꼬불 꼬불하진 긴 코를 가진 공주와 결혼하는 날이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럼 어떡하죠? 이제 내 말을 잘 들어요. 나는 내일 마귀할멈에게 내 아내가 될 공주를 시험해 보겠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전에 당신이 촌농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얼룩진 내 속옷을 빨게 할 거예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아니에요. 악한 자는 결코 더러움을 빨 수 없어요. 당신처럼 착한 사람만이 빨 수 있지요. 내가 그 속옷을 깨끗이 빨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우길 테니 당신이 빨아주세요. 알겠지요? 말을 마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어느새 밤이 지나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햇님의 동쪽 달림의 서쪽에 있는 성에서는 왕자님과 코가 긴 공주의 결혼식이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어요. 잠깐 저는 제 아내가 될 사람의 자격을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왕자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그것도 괜찮지. 마귀할멈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희죽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술을 부리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왕자는 촌농으로 얼룩진 속옷을 높이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속옷을 깨끗이 빨 수 있는 사람하고만 결혼할 생각입니다. 꼬불꼬불 꼬불하진 긴 코를 가진 공주는 그까짓 꺼짐이야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코가 긴 공주가 빨면 빨수록 속옷은 더욱 더러워졌습니다. 저리 비켜라 엄마가 한번 바라볼 테니 당황한 마귀할멈이 공주를 밀쳐내고 빨아봤지만 속옷은 더 더러워졌지요. 수리수리 구리구리 두리두리 얏 아무리 주문을 외우며 빨아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내 속옷을 빨지 못하는군요. 이상해 그 속옷이 잘못된 거야. 꼬불꼬불 꼬불하진 긴 코를 가진 공주와 마귀할멈이 마구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그럼 저 구석에 있는 아가씨에게 빨아보게 할까요? 왕자는 모른 척 구석에 서 있던 막내를 불러냈습니다. 깨끗이 빨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어요? 네. 막내가 속옷을 빨래통에 넣고 얼룩을 비비자 속옷은 금세 깨끗해졌지요. 당신이 바로 내 아내가 될 사람이오. 왕자가 소리치자 마귀할멈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펑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꼬불꼬불 꼬불하진 긴 코를 가진 공주는 이리저리 날뛰다가 나뭇가지에 코가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니 툭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못된 마귀할멈과 그 딸이 죽자 모두가 기뻐했답니다. 왕자와 막내는 축하를 듬뿍 받으며 멋진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러고는 갇혀있던 사람들을 모두 구해내고 곳곳에 쌓여있던 보물들을 가득가득 수레에 싣고 햇님의 동쪽 달림의 서쪽에 있는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뒤 왕자와 막내는 일년 내내 꽃이 피는 아름다운 나라로 가서 금과 은으로 성을 짓고 막내네 식구들도 모두 불러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돌을 낳은 국 옛날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얼마나 가난한지 음식을 살 돈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배가 고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떻게 하면 저녁 한 끼를 때울 수 있을까 생각하며 터벅 터벅 길을 걷다가 길가에 있는 돌 하나를 주었습니다. 돌도 그냥 돌이 아닌 커다란 돌을 여 그는 그 돌을 들고 걷다가 불쑥 길가에 어느 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남자가 상냥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지요 인사를 하며 아주머니는 남자가 들고 있는 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걸 알아챈 남자는 얼른 대답하였어요. 아 이 돌은요 국에 넣는 돌이랍니다. 남자의 말에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국에 넣는 돌도 있나요? 물론 이지요. 이 돌을 국에 넣으면 국이 아주 맛있어진답니다. 국을 맛있게 하는 돌이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아저씨는 그런 돌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딱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정말로 국을 맛있게 만들어주나요? 그럼요. 정말 맛있는 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 보여드리고 싶군요. 만약 아주머니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집에 들어가서 국을 끓여서 맛을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당장의 냄비를 준비할게요. 그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아주머니는 재빨리 요리할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남자는 냄비의 바닥에 돌을 놓고 거기에 물을 가득 부은 다음 불을 켰습니다. 잠시 잠시 후에 냄비 속에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끓는 물을 저으며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혼자만 들을 수 있으리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음 정말로 맛있다. 정말로 맛있어. 벌써 다 되었나요? 궁금해서 못 견딜 지경이 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오 아니에요. 아직 안 됐어요.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말로 맛있는 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혹시 당근 같은 것은 집에 조금 없나요? 네 있어요. 음 당근 몇 조각을 넣으면 국맛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당근이 더 풍부한 맛을 내줄 테니까요. 남자의 말에 아주머니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얼른 가서 당근을 가져올게요. 아주머니는 서둘러 당근을 가져와서 남자에게 주었고 그는 당근을 국에 넣었습니다. 그 남자는 끓는 국을 접고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또다시 작은 소리로 웅얼거렸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집에 양파 남은 거 없나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양파를 이 국에 넣어야 하나요? 있으면 좋지요. 지금도 국맛이 기가 막히게 좋지만 여기에 양파가 들어가면 완벽한 맛이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여 국에 양파도 넣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끓는 국을 접고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또 혼자만 들릴 소리로 웅얼웅얼 무언가를 말하다가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국이 다 되어 가는데 좀 더 집어넣을 것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닭, 소금, 후추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물론 다 있어요. 제가 당장 가져올게요. 아주머니는 당장에 그 남자가 말한 것을 모두 가져왔고 남자는 닭고기와 소금과 후추를 넣어 마지막으로 맛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넣은 국은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맛볼 수 없는 맛있는 국이라고 말했어요. 그 남자는 국을 몇 시간 가량 더 끓인 뒤 국에 넣는 돌을 제외한 다른 재료들을 모두 건져냈습니다. 국이 거의 다 완성되었지만 돌이 국을 맛있게 만들기 때문에 돌만은 좀 더 우려내야 한다고 하면서요. 남자는 더욱더 맛을 내기 위해 국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끓였습니다. 마침내 남자는 돌도 국에서 건져냈어요. 오, 이렇게 맛있는 국이 되었을 줄이야. 아주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주머니가 감탄을 하며 말했습니다. 국을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돌이 있다니 저는 정말로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런 돌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돌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서. 남자가 어렵게 거절했습니다. 아마 아주머니는 이 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정말로 이런 돌이 콕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매일 이렇게 맛있는 국을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음, 그러면 어쩌지요? 남자는 한참 동안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결심을 한 듯 말문을 열었지요. 아주머니가 제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 돌을 아주머니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물론 제게도 하나뿐이겠지만 드릴게요. 저는 아마도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 정말이세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당신에게도 중요한 것을 제게 그냥 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국에 넣는 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돌을 아주머니에게 주고 그곳을 떠났답니다. 그 가난한 남자가 다시 배가 고프게 될 때 그가 무엇을 할지 아시겠지요? 그는 다시 몸을 구부려서 돌 하나를 줄 것이고 그 돌은 국에 넣는 돌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 남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공장함과 올바름 옛날 옛날에 어떤 왕에게 이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반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왕자였어요. 아버지인 왕은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아들에게 이상한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야 너의 누나와 내가 아주아주 어렸을 적에 참으로 이상하고 무서운 꿈을 꾸었단다. 너의 누나가 마녀가 되어서 너를 잡아먹는 꿈이었어. 지금까지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믿어왔는데 어제 마법사가 산에서 내려와 말하기를 오늘 내가 당장 왕국을 떠나지 않으면 그 무서운 꿈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인 나는 죽는다는 구나. 잘생긴 이반 차리에비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반은 왕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반은 아버지와 이별을 하고 말을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큰 강가를 따라 그리고 높은 산뽕우리를 넘으며 여행을 계속 했습니다. 마침내 이반은 하얀 눈이 덮인 산뽕우리를 넘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반 차리에 비치는 그곳에 눌러살기로 마음 먹고 자그마한 오두막집을 지었습니다. 이반은 왕자이지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처럼 사냥도 하고 물고기도 잡았지요. 또 한낮이나 밤이나 강가를 거닐며 고향집과 아버지와 누나를 그리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문득 이반의 귀에 부드럽고 가는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랑하는 나의 동생 이반 사리의 빛이야. 어서 집으로 돌아오너라. 네가 보고 싶어 죽겠어. 어서 빨리 돌아오너라. 아버지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셔. 어서 어서 돌아오너라. 그때 이반은 흐르는 시냇물에 얼핏 스치는 누나의 얼굴을 보았어요. 누나는 누나는 몹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물에 비친 누나의 얼굴을 좀 더 잘 보기 위해 얼굴을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나 누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운 누나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자 이반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반 왕자는 말을 타고 왔던 길을 돌아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달리고 달려도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하기만 했습니다. 숲을 거의 다 빠져나왔을 때 갑자기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이반은 길을 가로막는 나무를 피하려다 넘어져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가엾은 이반은 아픈 다리를 질질 뜰며 자신의 앞날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집을 향해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드디어 눈앞에 아버지가 계신 궁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어요. 그 종소리는 왕의 죽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이반 자리의 비치는 슬프지만 한시 바쁘 노나를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저 멀리 이쪽으로 다가오는 노나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반을 맞이하러 나온 게 틀림 없었습니다. 노나 뒤에는 망나니 도명이 거대한 저울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맨 뒤에는 무섭게 생긴 사람이 어깨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끼를 메고 있었습니다. 노나는 동생 이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반은 무섭고 두려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어버리는 듯 했어요. 누나는 이반에게 살며시 다가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달콤한 거짓말을 말입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동생 이반 사리의 빛이 드디어 니가 우리에게 돌아왔구나. 그런데 어쩌니 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단다. 너무도 슬픈 일이지. 아버지께서는 여기에 유언을 남기셨어. 저기 저울 보이지? 너는 한쪽에 앉고 누나는 다른 한쪽에 앉아서 가벼운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거야. 이것이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이란다. 하지만 여기서 왕이 되지 못하면 저기 저 사람이 들고 온 도끼에 목을 잘리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야. 누나는 더 뚱뚱하고 무겁게 보이려고 일부러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속임수를 쓴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자 나의 사랑하는 이반 차리의 빛이 골라보렴. 네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야. 어느 접시에 올라가 앉고 싶니? 오른쪽 아니면 왼쪽? 네가 고르고 나면 나머지 것에 내가 앉지 마. 그러나 이반에게는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는 누나가 자기보다 더 가볍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반은 아버지가 왜 이런 무서운 유언을 남기셨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울 앞에 서서 어느 접시에 앉을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마침내 이반은 저울의 왼쪽 접시로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오른쪽 접시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나가 앉은 접시가 툭 끊어져 버렸어요. 누나는 꽈당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저울의 고리 때문이었습니다. 누나가 앉은 접시에 달린 고리에 금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리한 이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저울을 살펴보고 고리가 멀쩡한 쪽의 접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곧바로 망나니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누나의 목을 도끼로 베었습니다. 그러자 누나의 얼굴이 마녀의 얼굴로 변했어요. 그제야 이반은 무서운 유언을 남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착하고 지혜로운 이반은 아버지의 왕국을 이어받아 훌륭하고 착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도구에 저울을 새기도록 영령을 내렸습니다. 공평하고 올바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하게 한 것입니다. 아직도 러시아에서는 이반 자리의 빛을 기르기 위해 도구에 저울을 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새 왕자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옛날 세상의 고요와 혼돈이 교차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에는 여러 왕국이 생겨났습니다. 그 시대에는 늪속에 알 수 없는 정령들과 마녀가 살았고 깊은 숲속에는 여러 종류의 요정들로 가득 했습니다. 강에는 우유가 흐르고 넓은 들판에는 황금색 자고새들이 날아 다녔습니다. 한 왕국의 가로흐라는 이름의 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나스타샤 왕비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에게는 세 왕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왕국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지요. 어느 날 커다란 커다란 재앙이 평화로운 이 왕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커다란 검은 악령이 왕국을 습격하여 왕비를 어디론가 끌고 가버린 겁니다. 왕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온 백성들은 알 수 없는 검은 악령의 힘을 두려워 했습니다. 첫째 왕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을 찾으러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어머님을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왕자가 길을 떠난 지 요정의 시간으로 3년이 지났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첫째 왕자의 소식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두려움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둘째 왕자가 아버지에게 청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머니와 형님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길을 떠나게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조차도 아무 소식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소식이 끊어졌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막내 왕자가 슬픔에 잠긴 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반 자리의 빛 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버님 제가 반드시 검은 악령을 물리치고 형님들과 어머니를 찾겠습니다. 부디 길을 떠나도록 허락해 주세요. 내 형님들도 못한 것을 어린 네가 어찌 할 수 있겠느냐. 내 형들이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다. 너조차 잃는다면 이 왕국은 어떻게 된단 말이냐. 아버님 제발 허락하여 주십시오. 왕국과 아버님의 명예를 걸고 꼭 형님들과 어머님을 찾아오겠습니다. 막내 왕자의 애원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왕은 막내 아들인 이반 왕자가 길을 떠나도록 허락을 하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원한다면 가거라. 대신 부디 몸조심 해야 한다. 이반 왕자는 형님들과 어머님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이반 왕자는 무성한 숲을 지나 혼자서 외로이 밤낮을 걸어갔습니다.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땅 끝 푸른 바다에 도착했어요. 이반 왕자는 바닷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막막한 심정으로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이반 왕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어머니와 형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갑자기 먼 바다 어디에선가 세마리의 새가 날아와서 땅 위에 털썩 떨어졌습니다. 새들은 참 아름다웠어요. 이반이 다가가서 보니 세마리의 새들은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모두 정말로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아가씨들에게서 알 수 없는 달콤한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반은 그중 가장 아름다운 한 아가씨를 바라보며 황홀한 듯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반이 다가가기도 전에 세 아가씨들은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아가씨들은 서로에게 물을 끼얹으며 신나게 장난을 치고 수영을 했습니다. 이반 왕자는 그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의 허리띠를 가져다 품속에 감추었습니다. 한참 동안 재미있게 놀던 아가씨들은 바닷물 속에서 나와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 허리띠가 어디 있지?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이때 이반 왕자가 불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 아가씨들은 깜짝 놀라 바위 뒤로 달아났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놀라지 마세요. 이반 왕자가 말했습니다. 아 당신은 가로우 왕의 셋째 아들인 이반 왕자님이시군요. 우리는 당신을 안답니다. 내 허리띠를 돌려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말에 이반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다니 이 아가씨들은 틀림없이 요정들일 거야. 그렇다면 어머니와 형님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아야지. 이반 왕자는 그들이 어머니와 형님들이 있는 곳을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돌려드리지요. 하지만 그 전에 제 어머니 아나스타샤 왕비와 형님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당신의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저기 언덕을 따라 바다를 거슬러 올라가세요. 그러면 금벼슬이 달린 은세를 만날 겁니다. 그 은세가 가라는 곳으로 따라가세요. 이반 왕자는 기쁜 마음에 그녀에게 허리띠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따라 바다를 거슬러 올라갔어요. 언덕에 이르자 반가운 두 형님들이 이반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왕자들은 서로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이반 왕자는 형님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 바다를 거슬러 계속 올라갔어요. 정말 정말 그 아가씨가 말한 대로 금벼슬을 한 은세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은세야 우리 어머니 아나스타샤 왕비가 있는 곳을 말해주렴. 금벼슬을 한 은세는 이반 왕자를 힐끔 쳐다보더니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높이 날아올라 한 바퀴를 돌더니 마치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이 서서히 날개짓을 했습니다. 이반 왕자는 금벼슬을 한 은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숲으로 들어가니 철판으로 된 조그만 지하 입구가 나왔어요. 은세는 그 입구 뒤에서 두 바퀴를 돌더니 급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반 왕자와 두 형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요. 용감한 이반 왕자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몸집이 작으니 이 구멍으로 들어가도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으로 허락해주세요. 아마 어머니를 빼앗아간 검은 악령은 저 구멍 속에 살고 있을 겁니다. 제가 당장 내려가 검은 악령과 싸워 어머님을 모셔오겠어요. 이반 왕자의 몸집이 제일 작았으므로 형들은 할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형들은 이반 왕자를 두레박에 태워 구멍 속으로 내려보냈어요. 이반 왕자는 두레박을 타고 끝없이 끝없이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깊이 내려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반 왕자는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 구멍으로 난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힘들어도 조금도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었어요. 드디어 그는 동으로 만들어진 궁전에 다다랐습니다. 궁전 주위로 서른 세마리의 아름다운 새가 날고 있었어요. 새들은 하늘을 헐헐 날다가 땅으로 내려와 서른 세명의 아름다운 아가씨들로 변했습니다. 아가씨들은 궁전의 입구에 앉아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옷감에 도시와 산과 들의 아름다운 풍경을 수놓기 시작했어요. 오랜 여행으로 지친 이반 왕자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힘이 났습니다. 이반 왕자가 아가씨들에게 다가가자 가장 아름답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 한 아가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반 왕자님 그녀는 동궁전의 공주였어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길을 정하셨나요? 이반 왕자님 공주님 저는 제 어머니 아나스타샤 왕비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아나스타샤 왕비는 제 아버지인 갈까마귀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는 힘이 세고 영리하지요. 그리고 안 가는 곳이 없이 어디든지 날아다닌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을 보면 틀림없이 죽일 거예요. 자, 이 실타대를 받으세요. 이 실타대를 굴려 시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내 둘째 언니가 당신을 맞이할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언니에게 들으세요. 돌아올 때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반 왕자는 신기한 실타리를 굴렸어요. 실타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갔습니다. 이반 왕자는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은으로 만들어진 궁전에 도착했지요. 궁전의 입구에는 33명의 새 아가씨들이 신비한 악기를 연주하며 아름답고 황홀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소리에 맞추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옷감에 도시와 상과들의 아름다운 풍경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아름답고 위험있는 아가씨가 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착하고 용감한 이반 왕자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무엇을 찾고 계시지요? 은공전의 공주가 이반 왕자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름다운 은공전의 공주님 저는 어머니 아나스타샤 왕비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알고 있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인 갈까마귀님 과 함께 있어요. 아버지는 요정의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영리하지요. 아버지는 산이든 골짜기든 어두운 동굴 속이든 못 가는 곳이 없이 날아 다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을 보면 틀림없이 죽일 거예요. 자 이 실타래를 받으세요. 그리고 실타래를 굴리세요. 시를 따라가면 첫째 언니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언니가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착하고 용감한 이반왕자님 돌아오실 때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반왕자는 실타래를 굴리고 시를 따라 갔습니다. 시를 따라 몇 날 며칠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던 이반왕자는 실타래의 실이 끝나는 곳에 금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궁전이 웅장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반왕자는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따라 금 궁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서른세명의 아름다운 새 아가씨들이 신비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소리는 이반왕자의 마음을 더없이 기쁘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아름다운 아가씨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옷감에 도시와 산과 들의 아름다운 풍경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아름답고 위험있는 아가씨가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반왕자님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길을 정하셨나요? 금 공주는 지금까지 만났던 동 공주 은 공주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이 부셔서 눈이 멀 것만 같았어요. 아름다운 금 공전의 공주님 저는 어머니 아나스타샤 왕비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아나스타샤 왕비는 저희 아버지 갈까마귀님 과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는 요정의 세계에서 어떤 요정이나 마녀들 보다도 힘이 세고 영리하답니다. 아버지는 산이든 골짜기든 어두운 동굴 속이든 못 가는 곳이 없이 날아 날아 다니시지요? 커다란 날개를 한 번 휘두르면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지요?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저희 아버지는 당신이 왕자이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을 죽일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착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니 당신이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꼭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당신을 인도할 실타래를 드릴게요. 이 실타래를 굴려 실을 따라가세요. 실이 끝나는 곳에 진주 왕국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 당신의 어머니가 살고 있을 겁니다. 그곳에 왕자님의 어머니가 계시답니다. 당신을 보면 아나스타샤 왕비님은 정말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나스타샤 왕비님은 시녀를 시켜 당신에게 초록색 포도주를 줄 거예요. 그러나 시녀가 가져오는 초록색 포도주를 마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머니에게 3년 된 포도주를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잘 구워진 빵의 껍질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아버지 갈까마귀님의 정원에는 두 개의 물잔이 있어요. 하나는 강한 힘을 주는 물 다른 하나는 약한 힘을 주는 물 이에요. 이반왕자님 그 두 개의 물잔의 자리를 바꿔놓고 강한 힘을 주는 잔의 물을 마시세요. 이 세 가지를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반왕자는 오랫동안 금궁전의 공주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금궁전의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공주 역시 용감한 이반왕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반왕자는 금궁전 공주와 작별을 하고 실타래를 따라 길을 떠났어요. 이반왕자는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쉬지 않고 너무도 먼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반왕자는 지쳐있었어요. 하지만 이반왕자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마침내 금공주가 얘기한 진주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어머니가 이반왕자를 보고 뛰어나왔어요. 그들은 서로를 얼싸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쳐 쓰러지려는 이반왕자를 보고 시녀에게 말했어요. 유모 어서 초록색 포도주를 가져와요. 어머니 저는 초록색 포도주는 싫습니다. 제게 3년 된 포도주를 주세요. 그리고 잘 구워진 빵의 껍질도 함께 주세요. 이반왕자는 금공전의 공주가 말한대로 3년 된 포도주를 마시고 잘 구워진 빵의 껍질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반왕자는 넓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정원에는 정말 두 개의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착하고 용감한 이반왕자는 한눈에 강한 힘을 주는 물이 들어 있는 잔을 알아볼 수 있었지요. 이반왕자는 두 잔의 자리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힘을 주는 물이 든 잔을 들어 단숨에 꿀꺽 마셨어요. 그러자 온몸에 맑고 신비한 힘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반왕자는 세상에 강한 힘을 얻고 지혜로워졌어요. 이반왕자는 싱긋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갈까마귀 한 마리가 무서운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갈까마귀의 두 눈은 검은 악령이 어둠을 몰고 오는 것처럼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갈까마귀는 검은 날개를 펄럭여 약한 힘의 물잔을 낚아챘습니다. 이반왕자는 용감하게 갈까마귀의 날개에 올라탔습니다. 이반왕자를 등에 태운 갈까마귀는 높이 높이 날아올랐어요. 하늘을 덮으리만큼 커다란 갈까마귀는 계곡으로 산으로 빠르게 날았습니다. 갈까마귀가 이반에게 말했어요. 이바 필요한 게 뭐냐 산만큼 쌓인 돈 바다 만큼 많은 보물 교활한 갈까마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정 내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면 지팡이 깃털을 다오. 그것만은 안 돼. 유감 이군 이반왕자. 갈까마귀는 골짜기와 산과 고름 바다를 빠르게 날아오르며 이반왕자를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이반왕자는 갈까마귀의 날개죽지를 온 힘을 다해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강아님이 갈까마귀의 날개죽지를 꽉 조였어요. 아이고 아파라. 이반왕자님 제발 날개를 꺾지 마세요. 날개가 꺾이면 전 죽을 겁니다. 대신 지팡이 깃털을 가져가세요. 갈까마귀는 지팡이 깃털을 왕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하늘을 덮으리만큼 커다랗던 갈까마귀가 작고 평범한 갈까마귀로 변했습니다. 볼품없게 변한 갈까마귀는 까악 까악 울며 산 너머로 날아갔어요. 이반왕자는 진주 궁전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모시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자 진주 궁전은 사라져버렸어요. 첫날에는 금궁전에 도착했고 다음 날에는 은궁전 그 다음 날에는 동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이반왕자는 약속대로 금궁전 은궁전 동궁전 동궁전의 공주들을 데리고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금궁전 은궁전 동궁전이 사라져버렸어요. 마침내 이반왕자는 도레박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반왕자는 금나팔을 불며 말했어요. 형님들 아직 그 위에 계시면 우리를 올려주세요. 형들은 금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형들은 기뻐하며 두레박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동궁전 공주가 두레박을 타고 밝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형들은 첫눈에 동궁전의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동궁전의 공주를 차지하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세요? 저 밑에는 나보다 더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답니다. 그 말에 왕자들은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은궁전의 공주가 올라왔어요. 형들은 서로 은궁전의 공주를 차지하려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은궁전의 공주는 나에게 더 어울려. 첫째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왕자가 화를 냈어요. 아니야 나에게 더 어울려. 아름다운 은궁전의 공주가 말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왕자님들 저기 밑에는 저보다 더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어요. 왕자들은 싸움을 멈추고 얼른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금공전의 공주가 올라왔지요. 공주를 본 왕자들은 또다시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새 공주들이 그들을 말렸습니다. 저기 아래에서 당신들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두레박을 내려 어머니를 끌어올렸어요. 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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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는 서로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반 왕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두레박을 내린 두 왕자는 금공전의 공주가 막내 왕자와 사랑하는 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왕자는 이반 왕자를 절반 정도 끌어올렸을 때 갑자기 밧줄을 잘라버렸어요. 이반 왕자는 끝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반 왕자는 심한 상처를 입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마침내 정신이 든 이반 왕자는 처음에는 왜 자기가 상처를 입고 누워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형들이 두레박의 줄을 끊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형들의 배신에 화가 난 이반 왕자는 품 안에서 요정의 지팡이 깃털을 꺼내 땅에 대고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건장한 젊은이들 열두 명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반 왕자님 명령을 내리십시오. 나를 세상 밖으로 데려다줘. 젊은이들은 이반 왕자를 세상 밖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반 왕자는 형들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동궁전의 공주는 둘째 형과 은궁전의 공주는 첫째 형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금궁전의 공주는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의 청혼을 거절하고 혼자 살고 있었지요. 한편 가로우 왕은 금궁전 공주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로우 왕은 아나스타샤 왕비를 불러 자신과 자식들을 버리고 검은 악령을 따라갔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군사에게 명령하여 왕을 배반한 아나스타샤 왕비를 처형 하도록 했어요. 왕비를 벌한 후 왕은 금궁전의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시집오지 않겠느냐. 금궁전의 공주는 이반 왕 왕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늙은 왕과 틈만 나면 와서 귀찮게 고는 그의 두 아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금공주는 꾀를 냈어요. 위대하신 왕이시여 만약 제게 치수없는 장화를 만들어주신다면 당신과 결혼을 하겠어요. 누가 신어도 누구에게나 꼭 맞고 어울리는 치수없는 예쁜 장화를 만들어주세요. 왕은 치수없는 예쁜 장화를 만들어 가져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전국에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이반 왕자는 왕국으로 돌아와 한 노인을 일꾼으로 고용했어요. 지금 당장 왕에게 가서 내가 치수없는 예쁜 장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세요.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절대로 왕에게 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네, 주인님. 노인은 왕에게 갔습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구두수 성공입니다. 그 애가 왕께서 원하시는 치수없는 예쁜 장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만들 수 있다고 이것을 가져다가 치수없는 장화를 만들어 오도록 해라. 하지만 치수없는 장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너와 내 아들은 죽을 것이다. 왕은 왕은 신고 신고 있던 장화 한 짝을 벗어 노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왕은 신고 있던 장화 한 짝을 벗어 노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제 아들이 꼭 치수없는 장화를 만들어 왕께 바칠 것입니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왕이 준 더러운 장화를 이반 왕자에게 건넸어요. 이반 왕자는 화를 내며 그것을 조각조각 내어 창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반 왕자는 주머니에서 지팡이 깃털을 꺼내 땅에 대고 도드렸어요. 그러자 열두 명의 건장한 젊은이들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반 왕자님 명령을 내리십시오. 나에게 예쁜 장화를 만들어줘. 누가 신어도 누구에게나 꼭 맞고 어울리는 치수없는 장화를 만들어줘. 이반 왕자가 말한대로 순식간에 치수없는 장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반 왕자는 다시 노인을 불렀어요. 이 장화를 왕에게 전해주세요. 하지만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 말을 하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신기한 치수없는 장화를 받은 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금 궁전의 공주를 불러 치수없는 장화를 보여주면서 신어보라고 했지요. 신기한 장화를 신은 공주는 더욱더 눈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상금이 아까워진 왕은 노인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궁전 밖으로 쫓았습니다. 그리고 금 궁전의 공주에게 말했지요. 공주 약속한 치수없는 장화를 만들어주었으니 이제 나와 결혼식을 올립시다. 당황한 공주는 다시 한 번 꾀를 내었습니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위대한 왕이시요. 결혼식 때 누가 입어도 꼭 맞고 어울리는 치수없는 옷을 입는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저에게 치수없는 장화를 만들어주셨으니 치수없는 옷도 만들어주세요. 왕은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금 궁전 공주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왕은 누가 입어도 꼭 맞고 어울리는 치수없는 옷을 만들어 온다면 큰 돈을 주겠다고 포고문을 내렸어요. 이반 왕자가 포고문을 보고 노인을 불렀습니다. 왕에게 가세요. 그리고 치수없는 옷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세요. 다만 저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시고요. 네, 주인님. 노인은 왕궁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왕은 노인을 보자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은 돈이 없으니 상금은 나중에 받으러 오너라. 아닙니다. 위대하신 왕이시여. 저는 상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이 치수없는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오, 그래. 치수없는 옷을 만들어 온다면 이번에는 정말 큰 돈과 값비싼 보석을 내리마. 왕은 이렇게 말하고는 신하를 시켜 노인에게 공단과 벨벳을 내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이반 왕자에게 공단과 벨벳을 주었어요. 이반 왕자는 가위로 공단과 벨벳을 조각조각 내어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팡이 깃털을 꺼내어 땅에 대고 도드렸지요. 그러자 열두 명의 건장한 젊은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반 왕자님 명령을 내리십시오. 나에게 예쁜 옷을 만들어줘 누가 입어도 꼭 맞고 어울리는 칠 수 없는 예쁜 옷을 말이야. 이반 왕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칠 수 없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반 왕자는 다시 노인을 불렀어요. 이 옷을 왕에게 전해주세요. 하지만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 말을 하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신기하고 아름다운 칠 수 없는 옷을 받은 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금공정 공주를 불러 옷을 입어보라고 했어요. 신기하고 아름다운 칠 수 없는 옷을 입은 공주는 더욱더 아름다웠습니다. 왕은 또다시 상금이 아까워졌지요. 그래서 한 푼도 주지 않고 노인을 궁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자 이제 결혼식을 올립시다. 왕의 말에 공주는 속으로 애가 탔습니다. 왕이 정말 칠 수 없는 옷까지 구해 올 줄은 몰랐거든요. 공주는 곰곰이 생각한 후에 말했어요. 노인의 아들이 칠 수 없는 장화와 칠 수 없는 옷을 만들어 왔으니 저는 그와 결혼하겠어요. 공주의 말에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왕은 당장 노인의 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군사들이 입안을 잡아오자 왕은 펄펄 끓는 우유 속에 그를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입안 왕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품속에서 지팡이 깃털을 꺼내 땅에 대고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열두 명의 권장한 젊은이들이 나타났어요. 내가 접근 우유 속으로 돌아가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자가 되어 나오도록 도와줘. 군사들은 입안 왕자를 번쩍 들어 올려 펄펄 끓는 우유 속 안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입안 왕자는 더없이 멋있고 아름다운 청년이 되어 솥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이 모습을 본 공주가 왕에게 소리쳤습니다. 왕이시여 보세요. 나는 저 아름다운 왕자와 결혼하겠어요. 당신은 나하고 결혼하기에는 너무 늙고 욕심이 많아요. 저 끓는 우유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도 저 젊은이처럼 젊고 아름다워지겠지. 이렇게 생각한 왕은 끓는 우유통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왕이 애원을 했지만 펄펄 끓는 우유 속에서 누구도 왕을 구해줄 수 없었어요. 두 형들은 동생 이반을 알아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반 왕자는 그들을 용서했어요. 이반 왕자는 금궁전의 공주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반 왕자는 지혜롭고 너그럽고 착한 왕이 되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새 왕자 이야기는 조금 긴 이야기였지요? 러시아의 옛날 이야기였답니다. 이 이야기에는 세 명의 왕자가 나오는데 막내 이반이 목숨을 걸고 형들과 어머니를 구하러 갔음에도 형들은 여자 때문에 동생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왕까지 막내 이반을 괴롭히는데요. 결국 이반은 왕도 물리치고 끝내 살아남고 나쁜 형들까지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용서한 것이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엔 그 너그럼 때문에 온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되 맛 육수 감정되 죠 감사합니다.